후... 후... 아! 아까 다리 쥐나가지고 진짜 와... 갑자기 쥐가 왜 나요? 아니 아까... 골키퍼 보면서 계속 킥을 했거든 음... 근데 여기 근육이 좀 무리가 왔다 했는데 음... 쥐가 나더라고 축구를 왜 이렇게 그... 많이 하세요 요즘에? 아... 세상 재밌어요 축구가... 와... 진짜 설레... 약간 설레는 거는 음... 축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갑자기 축구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를 할 데가 없잖아요 개그맨 우리 투살팀이랑 축구팀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나서 할 데가 없었는데 그냥 되게 착하고 못하고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하고 있는 싶었는데 좀 수준이 맞는 사람이 좀... 못하니까 없었고 이게 좀 생겨서 신나게 지금 신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러면 다른 팀하고 매치도 많이 해요? 매치도 했는데 상대가 안 돼요 수준이 떨어져서? 네 그러면 보통 저도 재밌어요? 지금 좀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썩 안 좋아요? 네 좋지는 않은데 어차피 알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드럽게 못한다 해서 어차피 질 거야? 네 알고 해도 그게 아니야 알고 해도 지면 조금 그렇더라고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야 사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인터넷 방송에서 아무것도 안 걸고 히오스 해도 지면 열받고 아 맞아요 맞아요 히오스도 열받는데 그 땀 흘리면서 하면 안 받을 수가 없어 아 그리고 상대방의 막 선수 출신 나오고 이런 거 좀 그래요? 선출 나오면 좀 치사하고 아니 어떻게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못하는데 선출 나오면 고등학교 때 뭐였어요? 네? 축구 선출 안 하고 선수 안 하고 아니 우리는 축구팀이 없었어요 학교에 그냥 점심시간에 하는 게 다였어요 아유 내가 다 가슴이 아프네 네 아니 저는 그 병곤이한테 축구 나오라고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풀살 나오라고 아 왜요? 제가 지난달에 아파가지고 거의 몸져 누워있었는데 담배를 끊었는데 낫다가 담배를 하나 피면 아파 아 다시 목 다시 아파 그리고 또 약 먹고 나왔다가 또 담배를 하나 피면 또 금연 했다가 그래서 금연이 이렇게 힘들구나 운동하고 풀살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금연이야 그래서 저를 안 부르겠다 네 좀 안 이어지는데요 금연이 금연이 힘들구나랑 안 부르겠다라고 금연이 내가 왜냐하면 풀살 나오라고 한 이유가 아 그 건강 한번 뛰어봐라 근데 아 순전이 순전이 내 생각 네 근데 그거보다 아 이런 사람이 없다 금연하는 게 몸에 더 좋아요 야 아 저도 천만원 걸자고요 아 아니야 그럼 제가 계속 말을 했어야 되네요 아 금연하자고 계속 아 근데 안돼 특살하자고 하는 거죠 아 안돼 안돼 아 형 금연하자 안돼 안돼 이제 서서히 끊어야지 향후 5년 계획 가지고 서서히 끊어야지 못살아 막 변비 오고 막 수화불량 걸리고 막 신경질 나고 안돼 안 피우면은 안 피우면은 좀 예민해져요 네 그래요 어 좀 안 좋아 성격 나빠지고 그리고 이게 요거만큼 또 소소한 행 소확행이 없어요 이게 소확행이라는 거 그 표현 자체가 담배 흡연에 딱 붙이기가 좋은 말 같아요 소확행 진짜 저는 장이 안 좋아서 평생 변비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5천 평생 변비가 없었는데 처음 변비가 걸려본 거예요 아 너무 힘든 거야 그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막 불안해 막 밥 먹으면 불안해 어? 뭐 어떻게 되나? 소화가 안돼 소화도 안되고 막 소화는 너무 잘 돼 소화는 위장으로 해야되는데 폐에 집어넣어야지만 소화가 돼 막 아 미치겠어요 막 그래서 그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5천원으로 네 20번에 소화확행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아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 아 근데 끊긴 끊어야 돼요 100회 무익하니까 끊긴 끊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패치 붙이면 괜찮아 음 패치 붙이면 괜찮은데 패치를 또 띄면 패치 신기하더라 붙이면 담배 생각 안 나더라 왜냐면 그게 담배에요 어 그러니까 붙이는 담배에요 코튼이 들어가니까 제일 강한 거 30자리 딱 붙이면 생각이 안 나 그거랑 그 있는데 첸픽스였나 그거 먹으면 그거 돼요 담배가 싫어져요 연기가 그걸 하면 직방이에요 그리고 패치 붙이고 담배 피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피고 싶어도 못 피잖아 따블로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오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붙였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손이 근질근질하니까 붙이고 피우는 경우 아 습관적으로 아 근데 저는 한 서서 이제 끊을 생각이에요 식사를 좀 주문을 해놓을까요? 아 예 그러시죠 그래서 밥 생각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점심을 근데 제가 오늘 잠을 안 자고 아침 6시에 조기축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또 집에 들어오니까 9시 정도 되더라고요 자면 못 늘어날 것 같은 거 못 올 것 같은 거 그래서 안 자고 와서 어차피 저희 한 2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뭐 1시간 2시간 하고 가야겠다 했는데 끝나니까 지금 또 차가 막혀서 아 지금 1시간 36분 걸리더라고요 좀 누우셔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애벌레 저 베개 저거 해서 주무셔도 돼요 아 딱 누워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네 피곤하시면 바로 누우세요 아 예 안 피곤해요 저는 요즘에 그것도 하시고 축구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축구 막 그 베드라즈 그 자동문 FC 말고도 계속 하시겠네요 용병으로도 나가고 다른 팀으로도 네 이거 뭐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나요? 취미생활에? 저희는 이제 회비를 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달아요? 네 충분히 이게 돼요? 충분히 되죠 음 빌리고 음료수 먹고 밥 먹고 다 합니다 그렇지 축구는 이제 그 그 뭐지 장소만 잘 빌릴 수 있으면 그게 거의 비용 전부죠 그렇죠 옷도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그런 게 있어요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축구하니까 모르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사람 모아가지고 축구를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거 약간 되게 행운인 것 같아 아 아 왜냐면 내 주변에 이렇게 모일 사람이 없으면 제가 만 원, 이만 원 내고 그 축구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용병으로 나오거든요 편하게 아니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 9명이나 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직장 동료 직장 동료 좀 사실 또 이게 안 하지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부장님하고 좀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면 또 사회 근데 친구끼리 한다는 게 사실 그렇죠 그럼요 이게 너무 편하고 또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개그맨 딱 그 내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좀 차별받을 거 아니에요 개그맨 안에서 왜요? 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개그맨 축구하는데 내가 왜 차별을 받는데 아니 본인이 말씀만 하셨잖아요 무슨 뭐 열애됐다고 아니 아잇 저는 항상 듣는 얘기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지 누가 그런 걸 아잇 그리고 저는 진짜 오늘 아까 김준호님 나오셨을 때 반응이 똑같은 줄 몰랐어요 아니 아니 반응이 어떻게 그게 똑같지? 이게 진짜 저는 아예 처음에는 아예 몰랐는데 반응을 보고 알게 됐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확실한가 해가지고 다른 또 후배 개그맨들이나 이제 준호 형 친한 개그맨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특채 맞냐 준호 형 특채 맞아 그랬더니 특채 지구형!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특채 지구형 이게 네 특채에 맞을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채야 특채! 특채 맞아! 네 확실해요 그 어감이나 어떤 반응들이 특채가 되게 뭐 그 이 이 리그 안에서는 되게 좀 특별하죠 부정적인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뭐 그렇지 않고 여기서도 하도 저는 이제 트위치에서 뭐 방송을 키면 다 뭐 특하 특하 그래가지고 아 익숙하고요 너무 좋아요 이제는 오히려 그리고 채널도 네 틱톡이잖아요 이게 아예 캐릭터가 잡힌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채널 이름도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왜요? 왜요? 아니 무슨 뭐 내가 틱톡에서 패러디 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트위치 무슨 어디 대회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내가 그 총싸움 대회를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40명이 나왔어 예 근데 본명 쓰는 사람 두 명밖에 없어 아 김계열하고 공역주부밖에 없어 맞아요 근데 너무 실명이라 네 그래서 좀 뭐 바꿀까 뭐 닉네임 특으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한번 바꾸고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김계열을 줄임말이 특이기 때문에 굳이 굳이 뭐 특 뭘로 뭐 특기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럼요 김계열로 하고 줄임말이 특이니까 네 배그 같은 것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롤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돌아지 시비롤을 할 때 그때 참가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아 근데 못하는 사람이 같이 좀 배웠으면 하겠는데 나만 모르니까 있어요 주우재님이라고 아 그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드럽게 못하는 분 있어요 한 분 전 아예 몰라요 드럽게 지금 처음 하셔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드럽게 못해요 준호 형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김준호님은 네 제가 딱 들어도 그냥 바쁘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생각이 별로 니즈가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뭐 그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형은 좀 약간 아 하면 재밌겠는데 이게 있잖아요 근데 준호님은 그게 없었잖아 아니 저 형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바쁘지 않아요 전화하면 잘 받아요 바로 받아요 웬만하면 받아요 땡겨야지 알지 땡겨야지 형은 원래 히우스도 하셨고 하니까 저 형 옛날에 그 낮에 보면은 맨날 배그하고 있어가지고 이 형이 진짜 다른 사람 시키는 거 아니야? 들어가서 물어보면 준호 형 맞아요 맨날 있었어 그니까 지금도? 지금도 좀 많이 하세요? 지금은 새벽이 안 돼요 옛날만큼 그렇게 막 막 하지는 않고 옛날만큼 해요 하하하하 더 많이 안 더 많이 아 근데 그거 해요 꼭 게임을 꼭 하고 자요 아 3시간 4시간 대단한 형입니다 아 근데 제가 롤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한번 아 근데 좀 오늘은 좀 그렇죠 오늘은 지금 날을 세셔가지고 아니 제가 그 기본적인 걸 좀 받아들일 그게 안 될 수 배워와야 돼 기본적인 걸 좀 배워야 돼 기본적인 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기억니음부터 배워야 돼 아 그럼 제가 기억니음부터 배워야 돼 아 그럼 제가 기억니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예 컴퓨터랑 해서 아예 부담 없이 사람하고 하면 부담되니까 어때요 이건 아예 그냥 제가 그 정도는 배워오겠습니다 아예 그냥 아예 기본 딱 기본은 알아요 딱 아예 퀵WER은 당연히 히오스에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네 하죠 네 그런 어떤 그 완전 센 기본 저도 모르지만 저조차도 아는 기본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서 알려주면 안 돼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를 하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아 그럼 제가 좀 종이글이랑 펜 가지고 적어볼게요 아 그렇죠 제가 나중에 그 확인할 거예요 아 이거 침착맨한테 롤 배우는 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인할 텐데 네 만약에 막 제대로 필기가 안 되어 있다 네 큰 호통 소리를 들을 수 근데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되죠 근데 탑 하세요? 서포터 근데 기본적인 어떤 그걸 아니까 근데 서포터는 원래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힐러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재미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CS를 안 먹는 거에 대한 해방감 이 압박 여기 이거를 더 재미보다는 그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는 탑 하라고 해서 탑을 갔는데 네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탑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난 탑? 탑은 1대1 라인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하는지 모르겠어 탑에서 상대방 죽이려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안 죽던데? 잘하면 죽어요 그 밑에 다른 애들이 와서 같이 날 죽여줘 그때 못하셨죠 네 못해서 아니 근데 우리 편은 안오고 다른 애들은 와가지고 나를 죽여 형을 죽이려고 할 때 형이 그거를 스무스하게 피했을 때 봐봐요 밑에서 올라오는데 안 보이던데? 기본을 알려줘요 기본을 봐봐요 롤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게 롤 강의 혹시 유튜브에 올린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기점에 올리세요 자 보면은 롤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죠 여기 시작하고 여기 시작해요 네 그쵸 그건 알죠 그럼 여기 다섯 명이 있죠 근데 이제 히오스는 각자 맵이 다른데 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격로가 그쵸 그건 알고 있어요 상단 중단 하단 그쵸? 그리고 어 여기 강이 하나 있고 여기 강은 파란색으로 하죠 강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막 정글이 있죠 정글 뭐 이런 정글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정글들이 정글들이 되게 많네요 정글 몹들이 있죠 이렇게 몹들이 안에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역할군은 알아요? 몰라요 역할군이 여기서부터 알려 드릴게요 역할군이 5명 5대5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 라인은 3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5명이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요 여기 여기 미니언들은 계속 나와요 네? 그럼 이게 경험치잖아요 이거는 근데 제가 롤을 안 해도 이거는 많이 주워 들어가서 알아요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탑에 1명 미드에 1명 그리고 보세 2명 보세 2명 그리고 1명은 정글 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글이 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글을 왜 두는지 모르겠어 왜 두냐면은 이 정글에 있는 몹이 아니 경험치를 빨아들여야 하잖아요 우리 쪽 안에 있는 경험치를 최대한 도로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히오스를 예를 들면 네 계속 경험치를 수급을 해줘야지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글 몹까지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라인은 3개고 최소한 3명만 있어도 여기 라인에 있는 경험치는 다 빨아들일 수 있죠 그럼 나머지는 여기 남아있는 이 잉여 경험치까지 이 자원까지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있어요 그러면 보세 2명 가지 말고 정글을 같이 빨으면 안 돼요?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초창기 롤이 나왔을 때는 이 라인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가 안 잡혀 있었어요 지금 이게 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0년간 하면서 이게 완전 최적이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112 정글 1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2명 가 여기 1명 가 여기 뭐 1명 가 정글 있어 아니면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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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글 여기 정글 응 막 막 다 막 아무렇게나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일단 1명 있는 게 효율이 좋죠 경험치를 다 독식하니까 그렇죠 근데 2명인 경우는 어 포텐셜이 좋은 캐릭들이 있어요 이른바 원거리 딜러 얘네들은 장비가 계속 채워질수록 사거리라는 거는 사거리라는 거는 장비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 포텐셜이 있는 애들이 장비를 구겨 다 구겨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되게 세지기 때문에 되게 팀에서 1명 정도 있으면 좋거든요 음 근데 이게 라인전이 초반에는 약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안정감 있게 2명이 가는 거예요 얘를 지켜주는 거예요 원 딜을 지켜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글은 한 명이에요 근데 정글이 옛날에 2명인 경우가 있었어요 한 명은 정글링을 하고 한 명은 로머라고 해가지고 갱킹 위주로 가는 로머가 있었는데 이게 불안정했어 그래서 이 원 딜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서포터 체제가 좋은 거였어요 왜냐 이 서포터라는 애는 스킬셋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캐릭터는 뭐 공템을 막 계속 올리면은 방템을 올리면은 뭐 체력이 올라가는 스킬이 있고 뭐 아니면 공격력을 뭐 두 번 연사하는 스킬이 있고 해가지고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시킬수록 시너지가 막 발휘돼서 점점 세진 애가 있는데 음 뭐 예를 들어 알리스타 같은 애가 있어요 그 뭐 뿡! 지금 그 주변이 다 에어본 응 밀치기 그리고 뭐 그런 그 CC 군중 제어기 위주의 스킬을 갖고 있는 애들은 사실은 군중 제어기 때문에 그 그 데미지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데미지 증가량도 남들하고 다 똑같은데 CC까지 달려있으면 사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C가 달려있는 대신 아이템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데미지 폭이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템을 올리는 거보다는 이런 시너지 받는 애들한테 몰아주고 음 자기는 아예 아이템을 아예 안 먹어서 어 그냥 이거 뭐 띄우는 거는 아이템이 꽉 차있든 안 차있든 띄우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기본 CC기니까 그러니까 CC기만 활용하는 서포터 그 직업군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럼 서포터는 그 경험치를 안 먹는다 쳐먹으면 안 돼 아 서포트 서포트 왜 먹지 말라는지 알겠죠 쳐먹지 마라 왜 그래서 쳐먹지 말라는 거야 서포터가 그러면 서포터는 끝날 때까지 한 랩이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레벨은 올라가요 레벨 올라가요 레벨은 이렇게 계속 같이 돌아댕니까 근데 레벨을 여기 두 명이 먹으니까 얘네보다는 상대적으로 한 1랩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1랩 2랩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얘는 그 대신 이제 여기 라인에서 오는 거 히오스랑 다른 게 막타를 쳐서 아 돈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돈을 몰아주는 거야 돈을 그리고 상대방 죽일 수 있을 때도 여유가 있으면 막타를 안 때려요 1딜 먹을 수 있게 아 최대한 킬 양보를 하는 거야 왜냐 먹으면 뭐 나쁘진 않은데 효율이 떨어져 그리고 킬을 많이 먹으면 현상금이 붙거든요 현상금이 막 3킬 되면은 보너스로 킬하면 원래 300원을 주는 건데 400원 500원을 더 줘 그러니까 괜히 얘가 킬을 다 먹고 얘가 죽어버리면 상대방 1딜이 그걸 먹어버리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포터는 킬 먹는 게 죄악이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대신 서포터도 딜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서포터들도 있긴 있거든요 걔네들은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은 1딜이 먹어야 좋은 상황이다 그럼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딜인가요? 어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역할군이 달라서 그러니까 뭐 마트에서 캐슈도 있고 뭐 채워 넣는 사람도 있고 누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보조를 받잖아요 1딜은 서포터에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얘는 생존력이 낮아서 그래요 아 초창기가 약하고 뒤에 포텐셜이 근데 후방 가도 얘가 막 품템을 장비해서 막 총선 허리 다 꺾여도 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 엄청 몸이 갸혈이기 때문에 뭐 상대편이 확 발라들어서 물어 뭐 예를 들어 뭐 히오스로 치면 안후발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 띄어낼 수 없거든요 얘 혼자서는 집요하게 붙으면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띄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키는 역할도 필요하니까 나머지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니시에이터 아누바락이라든지 디아블로 먼저 들어가서 그 5대5 큰 한타를 열 수 있는 자기가 원할 때 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필요하고 다 직업마다 그 어떤 해야되는 역할이 다른 거죠 아무튼 여기는 그래요 음 그리고 탑은 보면은 이제 라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니언들이 여기서 출발해요 똑같이 똑같이 출발하면 어디를 제일 많이 도착하겠어요 가운데야겠죠 가운데 먼저 도착하겠죠 여기 짧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거기 도착하겠죠 미드보다는 그러면 이제 여기 타워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지 타워가 하나 둘 셋 있고 하나 둘 셋 근데 당연히 이 사이가 더 좁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그리고 상대방 타워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타워랑 요 타워랑 사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쵸 네네 요기에 대한 특징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좀 약간 땅땅한 애들이 좀 많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꼭 이게 꼭 땅땅한 애들이 갈 필요는 없지만 약간 무라딘 같은 애들이 많이 가는 건가요? 그쵸 좀 근접 딜러나 뭐 아니면 뭐 나도 생각이 안 난다 올해 뭐 알라라크라던지 뭐 암튼 좀 약간 암살자인데 좀 약간 몸이 좀 있는 애 근접 암살자나 뭐 그런 얘기 그레이메인 그레이메인이나 뭐 딜탱 딜탱까지는 가겠죠 뭐 딜탱이라고 하면 뭐 뭐가 있지 어 개 개 누구야 개 쓰랄? 아르타니스 같은 애들 아르타니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아 알타리 알타리 투사 투사 바꾸노네 자리 바꾸노네 탱커나 투사가 많이 가요 그리고 여기는 짧으니까 물몸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여기 여기도 좁죠 그러니까 누가 뭐가 많다고요? 네? 뭐가 많다고요? 아 여기 여기가 짧죠 여기가 타워의 사이가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글러가 돌아다니기다가 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몸이니까 물리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뺄 수 있는 이 이 전자 이 뭐지? 공격로가 짧은 애들이 짧은 곳에 간다 물몸인 애들이 그래서 보통 여기는 딜러들이 가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어때요? 중간이니까 라인을 팍팍 밀어버리고 남은 시간은 여기 도와줄 수가 있어요 로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푸쉬해서 지워버릴 수 있는 애들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굴단 같은 애들 라인 잘 지우잖아요 미니언 빨리 먹고 합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라인 클리어링이 좋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켈타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밀어버리고 얘네는 남아서 받아먹어야 하잖아요 받아먹는 동안 딴 데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드 뭐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다른 라인을 보조해줄 수 있고 공격로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몸인 딜러들이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거리 딜러 보조해줄 수 있는 애들인데 여기는 보통 이제 AD도 있지만 AP 마법사 원거리 딜러가 보통은 많이 가는 게 정석이다 아 마법사 보통은 근데 요즘엔 이제 많이 깨졌어요 옛날에 AP가 많이 갔는데 AD나 AP나 아무튼 물몸의 딜러들이 많이 간다 하지만 요즘에 많이 깨져서 여기에 뭐 투사들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이 잡혀있어요 정글러는 암살자랑 메이지라고요? 네 여기는 암살자 암살자가 많이 가고 딜러 어 어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공격로가 길게 되면 갱을 당해도 쭉 살아갈 수 있는 저 요런 좀 땅땅한 튼튼한 뭐 요런 애들이 좀 많이 가고 그리고 이 푸쉬에 압박이 없어요 여기는 푸쉬를 계속 당하면은 여기 타워에 묶여가지고 먹기 바빠 그동안 얘네가 막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밀려도 얘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먹어도 사실상 영향력을 덜 끼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쉬가 좀 느려도 자기가 그냥 받아먹으면서 꾸꾸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탑라인은 푸쉬가 좀 느리거나 아니면 좀 체력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거나 뭐 아무튼 그런 애들이 많이 가죠 여기는 포텐셜에 있는 원거리 딜러 사거리는 템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CS를 안 먹어도 되는 CC로 보통 그 유지가 되는 그런 캐릭터 서포터들이 많이 가고 정글러는 정글러는 사실 특징이 그렇게 막 저걸 모르겠어 정글러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정글은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그니까 딜러도 되고 탱커가 가도 되고 아무튼 정글링이 빠른 캐릭터가 많이 가겠죠 이게 중립 몹들을 먹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것만 먹나요? 근데 이제 정글러들도 정글러의 싸움 있죠 여기 봐봐요 라인에서 싸울 때 상대방 CS 막타를 쳐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그걸 방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막 옆에 툭툭 때리거나 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를 근데 정글러는 자기 몹을 먹으니까 상대방 정글러를 만날 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근데 있어요 언제 있냐 언제 있냐 라인을 먹으면서 가고 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경험치들을 막 먹고 다른 라인은 갱킹하잖아요 그럼 얘도 만날 수가 있어 그럼 순식간에 2대2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어 그쵸 그래서 2대2에서 승리를 하면 남의 거 먹는 건가요? 남의 거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얘가 내가 이쪽에서 정글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막 정글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 정글러가 여기 나타났어 응 딱 여기 갱을 했어 응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글러가 이쪽에 없잖아요 그쵸? 다 그쵸? 왜냐면 여기 묻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상대방 정글러 들어가서 경험치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 음 혹은 여기에 용이 하나 있는데 용을 먹는 시도를 한다거나 아무튼 이 보였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머리 싸움이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냥 코스를 짜야 돼요 동선 여행 가듯이 왜냐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정석이 있죠 아 정석이 있어요? 네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는 사람은 그걸 한 번 또 틀고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동선을 한 번 또 틀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하면 3렙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맞는 수준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정글링은 보통 상대방 정글러와의 눈치 싸움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지원도 가주면서 정글러가 가장 바쁘네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정글러가 여기저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드도 미드에 있는 라이너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럼 정글러가 게임을 보는 시야도 넓고 가장 티어가 높은 사람이 정글러를 하게 된 건가요? 우리끼리 침묵전으로 티어가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티어가 높은 사람은 보통 미드 라이너를 많이 해요 음 그러면 전체적인 진두 지위는 누가? 미드가 하는 건가요? 미드 라이너가? 그거는 팀마다 다 달라요 서포터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포터는 CS를 안 먹으니까 시야에 좀 여유가 있어서 다른 라인 좀 보면서 해 줄 수도 있고 보통은 정글러가 하기가 좋아요 아 왜냐하면 정글은 CS를 먹을 땐 얘가 에너지가 다른 거를 보면서 막타를 쳐줘야 되는데 정글링은 공격시켜놓고 딴 데 볼 수 있거든 그렇죠 어디 간다고 막타를 놓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기가 다 때리니까 그쵸 그니까 여기 상황 보면서 뭐 누구 지금 정글러가 여기 뭐 예를 들어 상대방 정글러가 여기 나타났어 공격했어요 공격하고 이쪽으로 빠지는 게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싸우는 애들은 막상 막 라인전 하느라 못 봤어요 근데 우리 편 정글러가 사냥하면서 시야가 많이 넓으니까 야 위로 올라간다 너한테 갈 수 있어 알려줄 수도 있고 음 뭐 하니까 뭐 여기 여기 오브젝트인데 이거 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럼 뭐 여기 갔으니까 바텀은 라인을 밀고 나랑 같이 용을 먹자 이런 오더를 내릴 수도 있고 음 그니까 그거를 조율하기가 제일 좋죠 그니까 그래서 보통은 정글러가 많이 하죠 그런거를 역할이 하기가 좋죠 그래서 요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합을 맞추고 첫 번째 타워가 다 깨지면은 이제 설설 이제 미드로 많이 모여가지고 한타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럼 끝이에요 사실 아 미드에서 한타 싸움을 많이 하나요? 미드에서 모여서 쭉쭉 밀죠 왜냐면 이게 미니언을 계속 밀어줘야 되는 이유가 라인클리어를 계속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 미니언이 우리 미니언이 뭐 예를 들어 세로 그려야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타워가 이거 부서졌어 상대방 막 이렇게 에? 그 히오스에도 타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많이 부서졌어 막 이렇게 이렇게 남았어 막 아니 이렇게 남았어 예를 들어 여기는 이만큼 남았고 우리는 막 타워가 막 이렇게 이렇게 남았어요 막 거의 안 부서졌어 그래서 타워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땅 같은 거예요 음 보이지 않는 땅 그러면 미니언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미니언이 타워를 만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부서졌게 되면 미니언이 우리 미니언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계속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어두컴컴해져 상대방이 레드팀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히오스랑 똑같아요 시야가 없으니까 타워가 하면은 어디 숨어있는 줄 몰라 그 대신 히오스는 와드가 없는데 여기는 와드가 있거든요 와드가 뭐죠? 어 감시탑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이쪽 시야를 볼 수 있어요 일정 시간 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정글을 모르니까 이 정글 안에 좋은 버프를 주는 몹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야를 장악당이면은 부시에서 숨어서 공격을 물어버리잖아요 뭔지 알죠? 네 네 그렇죠 항상 우리 히오스 할 때 오브젝트 멀어가면 어떻게 해요? 탱커가 먼저 들어가서 부시 확인하고 안전하니까 뒤에 따라오고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물어서 죽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드 앞에 뭐 숨어있다거나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미니언을 팍팍팍 밀어버리면은 극두로 시야가 좁아져요 이게 장악돼 버려 그래서 어 미니언 이 타워 부수는 게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 그리고 미니언을 밀어버리면 요만큼은 우리가 숨어지니까 밀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런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럼 저기까지 밀리면 사실 역전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역전할 수 있죠 왜냐 플레이어들이 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멍청한 행동도 많이 해요 만약에 뭐 형이 뭐 실패해요 죽이고 싶어서 막 쫓아가 그러면서 허송세월해 그런 경우도 충분히 버려질 수 있고 잔뜩 이기고 있는데 그냥 한타 그냥 5대5 한타가 막 벌어지는데 안 붙어 주는데 그냥 붙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유리하다 뿐이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억적이 다 깨졌어요 예를 들어 히우스로 치면은 행만 남았어요 그래도 역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라인전 페이지가 있어요 타워가 다 살았을 때 각자 퍼져서 싸울 때 라인전이 끝나면은 이제 보통 1D라고 서포터가 미드로 올라갑니다 여기 타워가 첫 번째 타워가 깨지면은 1D라고 서포터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은 미드를 계속 밀어줘야 시야가 확실 보이기 때문에 음 여기 라인을 밀어주는 사람은 필요하고 1D는 보통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드로 가 평소처럼 사이드로 가면은 이 봐봐요 첫 번째 타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첫 번째 타워가 있고 여기도 타워가 있죠 티오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라인전 거리가 여기에요 왜냐 미니언들이 각자 와서 여기다 다 꼬라박으니까 음 근데 부서졌어 예를 들어 여기 하나 부서졌어요 그럼 라인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라인의 길이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길어진단 말이에요 길으면 어떻게 된다 생존력이 떨어진다 갑자기 여기서 막 먹고 있는데 쳐들어오면은 여기까지 도망가야 돼 음 가는 동안 죽죠 근데 전에는 라인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했죠 근데 라인이 이제 첫 번째 타워가 부서지면서 원딜은 생존력이 떨어지니까 미드로 올라가서 라인을 푸쉬해줍니다 시야도 확보하고 어 생존력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때 서포터는 뭘 하나요? 서포터는 원딜 옆에서 계속 봐줘요 아 그러면 미드에 세 명 몰리는 거예요? 미드에 그래서 미드에 있던 사람은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아 바꿔주는 거야? 체인지로 하는 거야? 보통 미드도 이제 라인 푸쉬가 좋잖아요 보통은 푸쉬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빨리 밀어버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두 명 있고 서포터는 이렇게 같이 있다가 슬쩍 정글러랑 같이 다녀요 라인은 원딜 혼자 빨리 먹고 가라고 하고 정글러랑 같이 붙어 다니면서 여기 오브젝트 같은 게 있어요 우두 같은 게 같이 먹어주고 시야도 잡아주고 상대방 시야 있으면 지워주고 그런 전체 그런 시야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탑은 탑은 그냥 가던 대로 그냥 하고 그래서 탑이 계속 가는 거야 탑은 계속 탑하는 사람은 계속 외딴 섬 외딴 섬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변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얘는 이기고 싶다 하면은 탑이 좀 성향상 맞아요 근데 탑이 막 인기가 있나요? 인기 있죠 왜냐면은 대전 액션 하듯이 구도가 단순해요 영향력이 딴 라인에서 받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탑을 좋아하죠 근데 미드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급 올라가기가 좋죠 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졌을 때 가장 크게 책임론을 받는 그 포지션은 어디에요? 보통은 보통은 그냥 킬 대 너시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 4킬 9데스 뭐 얘는 2킬 12데스 얘는 뭐 3킬 3데스 뭐 예를 들어 이래요 그럼 데스가 많잖아요 얘가 욕먹겠죠 정글이어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런 걸로 따지는 거예요? 다 비슷하면은 비슷하면은 정글러가 좀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정글이 사실 그 야구에서 선수 교체랑 비슷해요 그냥 당연히 분위기 좋아서 안 바꾸면은 안 바꾸고 있다가 선수 갑자기 난타 당하면은 왜 꼭 한 템포씩 늦게 교체하냐 그리고 일찍 교체하면 분위기 탔는데 왜 교체하냐 결과는 까봐야지 하는 건데 결과 보고 나서 말을 해버리니까 정글링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되지 그때그때 판단이 해석을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초보가 시작할 때는 서포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탑을 간 다음에 미드를 가고 원딜을 하고 정글을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하는 일이 다 달라가지고요 탑을 하면 그냥 탑을 쭉 해도 되고 그 대신 탑만 하면은 조금 안 좋아요 본인한테 맞는 라인을 계속 정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라인은 한 두 개 정도는 해놔야 돼요 왜냐 큐를 돌릴 때 포지션 두 개 고르라고 그래요 제일 선호하는 거 1지망 2지망 라인 그래서 뭐 탑을 하나 고르고 하나는 뭐 미드를 고르면은 탑을 최대한 잡아주겠는데 안되면 미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탑만 하면은 다른 라인이 걸렸을 때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라인을 해봐야지 또 이해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해봤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해보니까 시청자도 선수받아서도 해보고 예전에 해본 적도 있고 한데 막무가내로 해보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뭐 찍으세요 찍으세요 하니까 약간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 자꾸 제가 히오스를 한 만천판 했잖아요 네 자꾸 히오스에 대입을 하게 돼가지고 좀 헷갈리는 게 있더라 다른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빠르죠 이제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쉬운 거는 어차피 결국은 모든 계급은 수렴해 가는 거거든요 네 횟수를 따라가면 결국 자기 실력대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운이 좋아서 몇 번 이기더라도 결국 판수가 늘어나면은 자기 실력 가는 거예요 형이 히오스 몇천판을 해서 골드를 간 것처럼 아니 골드는 아니 더 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무튼 간 것처럼 수렴해 가는 거죠 수렴해 가는 거죠 몇 천판으로 하면 수렴해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 실력으로 그쵸? 그러니까 제일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에 그게 있어요 OPG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때 막 찍는 거 보고 따라하라고 하더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OPGG 보는 법 자 형이 뭐 예를 들어 분석으로 가요 형이 여기 여기 캐릭터가 있죠 그럼 이제 형이 탑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 탑인데 만약 뭐 세트를 해요 세트를 둘러요 그럼 여기 있죠 요거 하던대로 특성을 찍어요 음 그리고 아이템은 시키는 대로 요 순으로 사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스킬 찍었고 요거 찍었어요 히오스랑 똑같다 히오스랑 다른 점은 뭐다? CS 먹는 거 그러면 CS 먹는 건 뭐다? 미니언들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때리면 된다 나머지는 히오스랑 똑같다 음 저걸 그러면 게임하면서 켜놔야 돼요 OPGG를? 아뇨 외워야 되나요? 아 띄워놓고 픽할 때 이건 픽할 때는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아 투모리터니까 저게 유리하겠네요 하나 띄워놓으면 되니까 그쵸 그리고 요거는 얘가 사실 이 템 하나 만들려면은 아래에 3300원이라고 되어있죠 가격 네 그 괄호치고 400원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725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여러가지 막 잡템들 모아가지고 만드는 최종 완성템이에요 아 조합비용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게임할 때는 한두 세개 한 세개 정도 만들면 끝나거든요 대충 발걸음 분쇄기 만들어서 필요한 재료를 계속 모아가지고 사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저게 조립비용이라는데 아 조립비용 조립비 조립비 따로 내셔야돼요 그니까 저기 가로치고 저게 조립비 직접 조립하면 괜찮은데 조립할 줄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그러면 조립비 내셔야돼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처음에 저거를 바로 사는 거예요? 바로 사서 3300원을 모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어... 그니까 어떻게 되어있냐면 아이템이 잡템들이 있어요 200원짜리 아이템 400원짜리 아이템 이렇게 있어요 음 그럼 이제 검색을 해요 발걸음 분쇄기 쳐요 타자로 발걸음 분쇄기 검색하면은 최종템이 딱 검색이 돼요 발걸음 분쇄기에요 이게 이게 발걸음 분쇄기 그럼 이게 만들려면 조합이 막 이렇게 필요해요 뭐랑 뭐랑 잡템을 모아서 그럼 그거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몰라도 되죠 왜냐? 발걸음 분쇄기를 검색하면 얘가 나오고 필요한 재료가 나오거든요 총 200원 400원 아 그 게임 안에서 이 안에서 다 게임 안에서 아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서 검색을 하면은 요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해보면은 요 세 개만 알면 돼요 음 발걸음 분쇄기 그리고 이거 하나 맞추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초반에는 CS 먹는 게 느려서 그래서 발걸음 분쇄기 먹고 다음에 뭐 만들어야지 하면은 그 다음에 아 검색해가지고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쁘진 않다 그리고 게임 내부에서 추천템도 있어요 요거 만들어라 그럼 그 만들려고 하는 거 그냥 만들어도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히오스랑 다른 거 뭐죠? CS 먹는 거 개인 레벨 개인 레벨 개인 레벨 CS 먹는 거 막타 아이템이죠 아이템은 이미 알려줬어 하면 돼 히오스도 특성 찍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효율적인 특성이 그렇죠 여기도 다 있어요 시키는 대로 찍고 저는 저렇게 안 찍으면 안 돼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해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때 하고 요거는 잘 모르면 그냥 일단 따라해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이 캐릭터는 공속이 빨 공소 아니 공격력에 추가 데미지가 붙어서 일정 시간 동안 그럼 공속이 늘어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맞는 특성을 찍는 거예요 이제 해보면서 형이 보주리밍을 했던 것처럼 아니 근데 그거는 보주리밍이 맞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유리대포를 했던 것처럼 네 본인에게 맞는 템 세팅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걸 해보시고 느끼는 바가 있을 때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전 무조건 유리대포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이템도 정해줬죠 개인 레벨에 개인 레벨은 뭐 그냥 요거는 인지만 하면 되는 거고 인식만 내가 CS를 먹 아니 라인에서 내가 받아먹는 것끔 공산주의가 아니다 요거 인지만 하면 되는 거고 CS 막탄은 그냥 인지해서 때리면 되는 거고 특성은 어 일단 찍고 들어가니까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신경 쓸 건 없어요 아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궁은 똑같이 저기서 찍나요? 궁을 찍는 게 있잖아요 궁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선택이 아니에요 히오스처럼 그래서 궁극기는 뭐 어떤 걸 질문하신가요? 6렙? 6렙? 아 6렙에 찍습니다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61, 16? 뭐죠? 아 61, 16은 18? 궁극기에도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없구나 히오스는 스킬에 레벨이 없잖아요 특성만 찍잖아요 네네 여기는 스킬에 레벨이 있어요 다 정해졌어요 여기 E, W, Q, Q, R 뭐 이렇게 있어요 레벨이 오를 때마다 히오스는 특성을 찍잖아요 4렙 7렙 10렙에 여기는 레벨이 오를 때마다 매 레벨마다 특성 스킬 레벨을 올려요 근데 뭘 먼저 올려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 정해져 있어요 아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오피스처럼 가면은 요거 올리는 거랑 특성이랑 아 지금 E, W,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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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아 이것도 정해져 있어? 어 왜냐면 올렸을 때 효율적인 게 있어요 봐봐 궁극적으로 Q, W, E가 Q선마 Q부터 보이는 대로 Q 올릴 수 있을 때 계속 Q를 눌러라 그 다음에 W 먼저 완성 그 다음에 E Q, W, E 순으로 완성 근데 처음은 E부터 찍는다 요정도 초반 한 3렙까지는 좀 다르거든요 요거는 그냥 여기 O, P, Q, G 가면 다 있어요 아 이게 뭐 다 있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 모니터가 두 대에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하겠네요 처음에 시작하려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게 스킬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패시브라 그러면은 왜 먼저 이거를 올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먼저 올리는 스킬은 레벨을 찍을 때마다 스킬 쿨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스킬 그 스킬을 먼저 찍거든요 음 근데 아니면 아무리 찍어도 스킬이 쿨이 안 줄어드는 스킬이 있어요 그런 건 보통 휙 뒤로 미루죠 음 아니면 데미지 증가가가 적다거나 왜냐면 CC만 보고 찍는 스킬이라든가 그건 제일 마지막에 마스터하죠 쿨타임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적인 거 쿨타임을 줄여준다거나 뭐 아니면 뭐 데미지가 증가폭이 크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뭐 개수가 높아가지고 뭐 좋다거나 뭐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정해주기 때문에 정해준 대로 하면 된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만 수학 공식처럼 그냥 외우면은 더 이상 뭐 그냥 그것만 딱 알아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외우라고 여기 영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자기가 하는 라인의 영웅들만 알면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게 하면서 알아야 돼요 히오스도 상대방 해보면서 얘가 스킬 쓰는 거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가면서 배우는 게 맞긴 한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만 하면요 근데 웃긴 게 나오는 애들만 나오나요 이것도? 막 엄청 다채롭진 않아요 음 나오는 애들만 나오는구나 엄청 다채롭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경쟁전을 하는데 가지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근데 히오스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게 한 150개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히오스보다는 가짓수가 좀 더 많긴 해요 근데 대부분 인기 캐릭터들이 있어요 센 캐릭터들 그러면은 만나보면은 대충 알아요 하다보면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형이 아마 그 수렴에 가는 과정에서 걔네도 몰라요 아 근데 이거를 지금 약간 엄두가 안 나는 게 항상 그 몇 년 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게 뭐냐면 이 영웅들이 엄청 많으니까 얘도 알아야 되고 쟤도 알아야 되고 언제 아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도 된다고 하면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 게임을 지면 져서 유쾌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겁을 먹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단라인 안 가는 게 지면 기분 나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하게 되면 탁 같은 거 뭐 추천받은 캐릭터 있어요? 아 영웅이 아니라 챔피언인가요? 뭐죠? 챔피언이라고 그래요 아 챔피언이라고 영웅은 뭐지? 히오스 아 히오스예요 히어로 아 여긴 챔피언이구나 아 이게 직박이형 직박이형 지금 돼요? 히어 롤 돼요? 디오 한번 하면서 하면서 알려주세요 판숨을 빌으라고 사장님 어쩔 수가 없어 아 난 또 하면 또 하루 종일 하는데 이빨 파는 중 끝날 때 됐는데? 6시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실까요? 아니요 하는 걸 볼게요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기는 것까지 저는 서포터라서 약간 어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뭐지? 참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리형 롤 알려주기 근데 설명을 되게 잘 하시네요 이게 오래 해가지고 그런건지 아 근데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이해가세요 정보를 제가 너무 구겨넣어가지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모르는 것도 좀 물어봤고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원래 제 스타일은 이르진 않아요 막 구겨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근데 괜찮았어요 그냥 천천히 가는 스타일인데 너무 많이 구겨놨어요 지금 왜냐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제가 궁금한 거 저도 몇 판 해봤으니까 네 근데 히오스 경험자라서 아마 대부분의 상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시야에 유리한 그럼요 그럼요 부시의 뭐 어떤 그런 이용 방법 그리고 상대방 한타할 때 탱커가 물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탱커가 데미지를 받으면 좋은 이유가 모든 그 스킬이나 어떤 자원의 투입을 맞는 거에다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그럼 공격력에 투입된 애가 체력이 많이 남은 채로 계속 때려줬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좀 탱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탱커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맞아주느냐 어떻게 하면은 먼저 물어주느냐 곤란하게 해주냐 뭐 이런 거 이런 거 CC를 어느 순간에 넣어주느냐 제가 이제 이론은 기본적인 이유와 이론은 대충은 알아요 아이디가 못해서 그렇지 아이디가 위험한 자식 저건가요? 아이디가 위험한 자식 이변관 저건 심오한 뜻이 있나요?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랑 저를 상대방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위험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우리 편이 위험한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뭐 모든 것의 신은 아니니까 하다가 뭐 말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페이코 선수도 라인전 질 때 있어요 저라고 뭐 개인 2인 랭크 게임은 뭐예요? 두 명이 같이 하는 건가요? 개인 2인 랭크 어디? 지금 개인 2인 랭크 게임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 개인으로 해도 되고 최대 2명까지 할 수 있어요 친구랑 친구 누가 들어와요? 지금 옆에 뭐 친구가 있죠 등록해놨죠 뭐 연지수님 뭐 뱁당님 단군도 있네요 단군도 있고 오현민님 어 팔로란트 하고 있네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요런 느낌 요렇게 하고 어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내가 뭐 조작을 했나? 그쵸? 아까 아까도 계속 소리가 안 들... 요런들 소리 들려요? 밑에 소리를 줄여놓은 건데요? 거기 오른 왼쪽에 뭐가? 네 뭐야 왜 이렇게 줄여놨어? 솔로 38으로 줄여놨네 쓰발 어쩐지 줄... 작더라 그래 이 맛이지 누가 줄여놨어 아 그럼 아까 준호 영상 볼 때도 작은 게 줄여놨구나 왜? 나도 안 들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라인 두 개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서포터 하니까 이게 와드예요 딱 서포터 상징이 시야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서포터만 고르나요? 못하죠 두 개 못해요 하나는 상관없은도 있어요 저는 보통 뭐 선호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죠 그럼 서포터를 1지망으로 고르면 거의 서포트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될 확률 높겠네요 보통은 그렇죠 네 굉장히 동찰력이 있어 인기가 없으니까 재미없잖아 서포트는 사실 쾌감이 없잖아 약간 희생 아닌가요? 힐러는 좀 팀을 위한 희생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재미있다는 평이 있죠 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식사는 대충 드실 거잖아요 대충 지금 시켜주세요 식사는 대충 지금 시켜주세요 그래서 Q가 잡히면 이제 들어간다 여기는 되게 좀 심오한 단계이기 때문에 Q가 오래 잡힙니다 원래 툭하면 탁 잡히고 그러는 거 아닌가? 히오스는 원래 그래요 있는데 아니 히오스는 안 그러고 롤은 그랬는데 찾았네요 그래서 빨리 잡히죠 티어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 그건 뭐 알아봐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잡혔죠 순서대로 픽하는 겁니다 뭐 히오스랑 게임하고 비슷해요 여기 처음에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골라는 거야 왜? 공유해야 나도 이렇게 맞춰서 할 거다 아 이거 이거 서포트를 누르면 이게 딱 뜨는구나 그 역만 가픽 이거 가픽이야 가픽 나 뭐 할지 대충 정보 공유 왜냐? 이걸 공유가 되면 상대방에 뭐 들어가면 안 좋겠는데 밴을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왜냐? 히오스랑 다르게 여기는 캐릭터가 너무 많으니까 5 밴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나는 아 뭐 좀 싫은 거 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라스 할까? 모르고 하나 해야겠다 모르고 하나 밴 밴을 한번 해주고 저쪽도 밴을 한번씩 할 거예요 그럼 위에 뜰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아 그 다음에 고르는군요 그 다음에 고르는 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한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한 명 아 이게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하니까 빠르니까 좋네 이거 어느 세월에 하나 했는데 캐릭터가 많아져서 음 밴이 많아지니까 빨리 넘어갈래요 이주리아 이주리아 이게 원딜이거든요 우리 원딜 하단봇 나랑 호흡을 맞출 이주리아하고 또 어울리는 게 있어요 이주리아 어울리는 거는 저거 밴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주리 어어 아 밴님하고 좀 친분 있어요? 우리 풋살 팀 나오고 아 아 밴님이 굉장히 잘하시죠 쉐라핀 서포터인데 굉장히 짜증나죠 먼 거리에서 계속 짤짤을 걸어주는 짜증나는 녀석 뭐야 시작했는데 화면을 원래 이렇게 아닌가? 튕긴 거야? 어 아 나네 챔피언을 어 뭐 할까? 노틸러스 노틸러스 할게 노틸러스 노틸러스는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뭐 잠깐만요 특성은 정해준 대로 하면 돼요 오오 이렇게 놈을 그냥 찍어지는 건가요? 저장해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저장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니까 편하지 그리고 여기다가 노틸러스를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남들이 하는 동안 고르는 동안 그때 하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노틸러스 여기 있죠 네 스킬 한번 보자고요 얘 스킬 뭐예요 패시브 강력 강력 첫 번째 공격이 1초 속박이에요 아니 몇 초 0. 몇 초 속박이에요 음 새로 만난 애들 그니까 평타 한번 찍으면 속박 음 이런 특징이 갖고 있어요 평타도 속박이고 땡겨오는 게 있고 퉁퉁퉁 터뜨리는 게 있고 다 스킬이 다 cc예요 아 서포터인데 근데 할만 하겠네요 cc가 다 cc가 많으니까 얘는 당연히 템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세지진 않아요 그쵸 왜냐 cc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킬에서 개수 같은 걸 손해를 볼 테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은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가 덜 먹고 다른 애들이 먹어줘야 좋다 좋다 아 이거 솔직히 롤 몰랐는데 약간 이거 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그쵸? 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롤..롤하면 난 몰라 막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보면은 돼지들이 많아요 지금 돼지들 근접 근접이 세명이나요 여기는 두명 원거리 두명 우리는 이쪽은 한명 이쪽은 두명 아하하 니가 돼지라고 하니까 종수종수하는구나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상대 저는 상대방 막 죽어도 안봐줘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약 자비가 없나요? 저 울 때까지에요 상대방 아아 그만 저 미안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죽여주세요 할 때까지에요 저는 지금 얘가 이 바텀 라인은 이렇게 두명이에요 얘 원거리 딜러 얘는 서포터 근데 서포터는 물몸이에요 딱 봐도 물몸이죠 아까 응 아이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물면 좋아요 근데 못 물면 계속 젖혀지죠 원거리니까 처음에 레벨오프 하는게 있는데 그냥 찍었고 그냥 죽 이건 정해져있어 아 정해져있어 전 외웠기 때문에 정해져있어 인베 인베 가자고 그래 왜냐 내가 강력한 CC가 있기 때문에 나는 평타도 세기 때문에 인베가 뭐죠? 인베이드 상대방 정글에 먼저 들어가는거야 아아 들어가는거야 공격 인베이드 침략 뭐 벽타고 가는거야 기본적인 노하우인데 이거는 굳이 쟤네도 왔는데요? 어 안봐 사거래 왜냐면 먼저 발견됐어 어쩔 수 없어 노틸러스 전멸 준비됨? 뭔 말이야? 어? 이러면은 이제 진짜 위험한 자식이 그런 위험을 보여주는건가요? 아 그쵸 오 그냥 조용히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응 그쵸 피오라님 딱 닥치고 와삼케인 딱 이렇게 지원 파벌이 생겼죠? 제 파벌이 피오라랑 이제 일시동맹 내가 그 대신 피오라 좀 약간 곤란할 때 한 번 해주는거에요 네 이따 또 채팅 쳤는데 누구 또 공격하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쵸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정글러가 처음에 먹을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오오 스키도 아끼지 않고 때려주면서 400 400 정도 되면은 가면 돼 이제 아 이제 혼자 먹으라고 네 닥치고 와삼케인 나도 병거님 페이님 봐봐 이게 도와주는거에요 서로 그리고 여기 라인을 먹는건데 2렙이 언제 되냐 요 6개가 맨날 오거든요 6개 먹고 다음 다음 때 먹으면 돼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아 우리편 그 원딜이 막 다치게 놔두고 피하고 피해주고 자 땡겨주고 시야를 밝혀놓은건가요? 시야를 밝혀놨어요 시야를 밝혀놨어요 벌써 가? 어? 어? 아 속박도 걸고 땡겨주기도 했는데 너무 많이 맞았네 피할게 피하자 일협을 먼저 찍었나?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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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오 안되네 아니 물었으면 됐는데 죄송하게 저기 이제 물기가 쉽지 않은가요? 어려운건가요? 아니 쉬웠어요 근데 제가 못한거요 근데 저라고 실수 안하는거 아니죠? 지금 저쪽 허점이 많거든요? 물어주면 돼요 저런거 오히려 맞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견제를 계속 허용을 안하는 사람도 없어요 견제를 한 번씩 허용해야죠 3렙이니까 싸우면 안되고 3렙이니까 싸우면 안되고 레벨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걔가 케인이 좀 먹었어요 케인이 케인이 경험치를 먹어서 3렙이 좀 들리죠 아군이 죽었다 하고 나오네요 네 지금 레벨은 3렙 맞았어요 3렙 맞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찍힌거에요? 아님 본인이 찍은거에요? 어 이렇게 빨리 찍을수 있어요? 단축기 단축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움직임이 절로 갔는데 뒤늦게 땡기신거 같은데 네? 아니 다킨타야 다킨 길어서 아 그게 아니라 아예 좌표 자체가 아 다킨타 다킨타 왜냐면 넓어요 이렇게 폭이 판정이 좋아요 근데 이제 레벨이 딸려 레벨이 레벨이랑 상관있는거에요? 레벨이 기본 스펙이 떨어져요 레벨이 낮으면 아 쟤 되게 얼쩡걸린데 누고싶은데 오 오 자 이렇게 이득교환 해주고 빠지고 해주고 빠지고 해주고 빠지고 좋죠 나쁘지 않아요 먹어라 먹어라 한번씩 교환해줘야되요 앙깝시게 그 노래는 왜 한거에요? 제가 하는거에요 제가 하는 노래 오늘 좀 안맞네? 이 서포트 영웅을 많이 해봐서 지금 그.. 근데 싸움 안좋긴해요 이게 시작이 연운이라 하나미주라 뭐야 쟤 저쪽 마나 없어가지고 한번 물면 되는데 뭐지 쳐주고 툭툭 쳐주고 집에는 안가나요 저친구를? 만화도 없고 우리가 가야지 가죠 케인? 케인 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왜 하는거에요? 제가 하는거에요 하다보면 들릴거에요 아이씨 이러면 그.. 내려왔는데 못잡았으면 손해져 손해져 뭘 잡나요? 아아 우리편은 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저쪽이 아까 마지막으로 힐을 했어 이러면 라인을 좀 유리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라인 밀면 이거 한칸당 돈줘요 928원이네요 어 좋죠? 굉장히 좋죠 저 마크는 뭐죠? 근처에 워웍이 있다는거에요 워웍이 뭐에요? 워웍이 뭐에요? 워웍이 워웍이 상대방이 정글러 근처에 있다는거에요 어 먹고있는거 같은데 방금 먹은건 뭐에요? 그..중간에 있어요 어? 전멸 꽉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형태 안티는거 봤죠? 이거 상대방이 약간 그..일부로 잡혀준건가요? 네 시범보이라고 약간 잡혀준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예 봐라 저 안써도 됐는데 어떡하 오 이지를 갑자기 물렸어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아 이게 서포트이랑 저 좀전에 상대방이 탱이었나요? 상대방이 탱인데 네 엄청 안좋았어요 약간 때리면 좀 피가 좀 차는 그런 스킨이 있나봐요 굉장히 별로였어요 방금 되게 느낌 없었어 이지리얼이 물렸어 물리면 안되는데 그냥 가면 됐는데 지금 여기 이것도 뜯기게 생겼네 아 오른쪽이 1,2,3,4번은 바꾸는건가요? 계속 바꾸면서 바꿔줘요 단축키가 있어요 1번을 누르면은 이게 발동되고 아 되게 많네 7번까지 있네 7번까지 있죠 너무 많은데 그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6대 4니까 6대 4니까 이것도 CS 내가 먹고 몰래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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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주고 요거 한번씩 불러주고 어? 잡나요? 오 잡았네 6렙 찍고 바로 스킨 안먹어 안먹어 잠깐 저쪽 팀이 약간 좀 봐주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이정도 수준이에요 자기 실력대로 수렴해가요 원래 그런가? 지금 일부러 죽어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자기 실력대로 가는거야 원래 이 화면은 어떻게 된거에요? 꺼지려고 하나? 아 그거는 어차피 안 보여요 이쪽 컴퓨터 제가 보는거라 이 찌레를 먹으라고 하고 가는거죠 알아서 먹어 자 이렇게 해주고 핑치 꺼주고 뒤지면 그냥 니 탓이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주는거야 뒤지면 그냥 니 탓이야 아 그리고 CC가 상대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가준다 가준다 요거 그리고 요거 한번 해주고 요거 세부적인거는 중요한건 아니라서 하면서 알게 되는게 있어요 쭉 이렇게 갈수있어요 얘 스킬은 지형에 부딪히면 갈수있다 요거는 그냥 하면서 알수있는거라 지워주고 지워주고 여기다 와드 하나 박는거 같죠 지켜주고 뜯으려고 하면 지켜줘야돼 뜯으면 얘네 돈 들어오거든요 아까 제가 킬 양보를 제대로 했죠 사웃이죠 여기 위에 1-사웃이 이러면 잘한거야 상대 원딜한테 계속 꾸역꾸역 먹여주고 아까 어시스트를 많이 해야되는군요 그리고 궁극기가 지금 20초니까 지금 상황봐서 먹어주고 방금은 막타친건가요? 왜냐면 오기전에는 제가 막타쳐야되니까 궁극기 쓸수있네요 궁극기 쓸수있죠 저쪽도 궁극기 6랩이라서 쓸수있긴한데 정글러가 어디있는지도 봐야되요 왜냐면 우리가 물었다가 상대방 정글러가 오면 2-3 싸움이 되잖아요 저 위에있는데 탑에 탑에 있었어요? 네 그런거 체크를 못하면 못하는거다 여기 미드에 있네 저거 탑에 두명있잖아 우리 우리 말고 상대방 정글러 위치를 우리 정글러는 대충 알지만 상대방 정글러가 미드에 있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쌓아도 되는거에요 사실 이렇게 보다가 워웍이 이제 올거 같거든요 오네 밀고 저 켰네 근처에 있다는거에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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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근데 이걸 왜 알려줘요? 뭐요? 왔다는거 이걸요? 스킬에 있는거에요 스킬에 스킬에 그 대신 이게 뜨면은 얘가 되게 빨라져 버프가 돼요 워웍 싸운다 가주는거야 이렇게 한 번씩 뭐야 고립됐다 뭔지 저기로 갔죠? 벤이 우리가 어디가 먹고 비친 저기로갔죠? 우리가 먹고 오케이 쉽죠? 나쁘지 않아요? 그냥 쉬워요 지갑 풀어서 먹는거 봐라 나쁘지 않아요? 이즈리얼? 도깨방망이? 나쁘지 않아요? 해주는거에요 그냥 숨어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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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보이면 물어버리는거야 물어버리는거야 한 번 워벅이 지금 저기있기 때문에 에에에에에에에에 하게 되있죠? 확인해야되는거 확인하고 싶거든 확인하고 싶어 왜냐? 안보이니까 무섭거든 무서우니까 하는거야 무서우니까 뭐다 뭐다 그죠? 무서워 무서워 일때 한 번 물어준거야 이렇게 죽는거야 음 어? 안나오네? 괜찮나? 안괜찮아 끝자락을 맞춰주는거야 다 끝자락으로 오케이 이런거야 이런거 지금 킬을 많이 먹어서 이즈리얼이 템이 많이 나왔을거 아냐 싸우면 지는거야 어 여기 맞춰 아 갔네요 집에 갔으면 부셔 이거 개먹어 이거 잔인해져 잔인해져 가자 가자 도와주자 도와주는거 합류를 해주는거야 미니맵 보고 도와줄 수 있는거 도와주는거야 저쪽도 아마 원딜 서폿이 충전하고 다시 갈거에요 저쪽도 아마 원딜 서폿이 충전하고 다시 갈거에요 이거 하나 해주고 가서 출발하는거에요 또 이거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주변에 실드를 제공해주는 아이템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타 싸움할때 이거 제공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좋죠 지금 싸우고 있죠 브론즈에서 승률 50% 나오는 련이 응 다음 현진 지금 우리편끼리 싸우는건가요 뭐 마디가 없어졌죠 시간마다 주어지는 보너스가 끝났다는거에요 상대방 채팅은 안보이나요? 껐어요 제가 왜냐면 그거 보면 멘탈만 나빠져서 아 우리편 채팅만 볼 수 있어요? 네 우리편 채팅도 안보고싶으면 안봐도 돼요 근데 우리편은 이기고 있는데 왜 싸우는거죠? 우리편은 그냥 싸우는거에요 합류서 아이씨 이지루야 어디가 방금 실드를 쳤나요? 쳤죠 쳤죠 붙여줬죠 누구한테 붙여준거에요? 근처에다 지정이 아니에요 백스 백스 다 죽었죠 3명 이거 온김에 어떻게 하냐 마디 하나 심어주고 가는거에요 시야 3분짜리 그럼 어때요? 확 뚫리죠 여기 미니엄이 보이죠 시원하잖아요 그쵸? 저런애들은 안먹나요? 1610 이런거 저거는 정글러가 먹는건데 정글러는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요 저게 그리고 라인을 푸셔야할때는 스킬도 써가면서 도와주면 좋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이기고 있죠 19대9면 끝난거에요 사실상 근데 질수도 있어요 이런 게임도 근데 여기 티어가 브론즈인가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거 이쪽에 지금 있죠 사일러스 사일러스는 흉내쟁이 궁극기를 남의 궁극기 상대방의 궁극기를 흡수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쓸 수 있어요 오오 흉내쟁이 그리고 여기 지금 용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용이 20분 남았다 이게 우두에요 우두 20초가 아니고 20분이요? 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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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대방 정글 여기 킹 한번 찍어주고 못보는 애들이 쓸 수 있어요 이쪽 동네는 핑은 뭘로 찍나요? 핑은 G로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하면 정할 수 있어요 위험 이렇게 도저히 막을 수 G는 미니맵에다 찍을 수 있고 네 여기 여기 G는 미니맵에다 찍을 수 있고 아니 다 찍을 수 있어 거의 끝났어 지금부터 조졌다고 볼 수 있어 그러네 21대 10이면 게임이 금방 끝나는구나 어 지금 와드가 이게 해서 지웠잖아요 상대방 와드를 여기 섣불리 못들어오죠 어? 욕먹자고 하는데 슬래시 FF는 뭐죠? 아우씨 가져가자 왜냐면 저쪽 다 합류되니까 요런거 빠르게 판단해주는 거예요 던지지 말고 아까 이게 이쪽 찍었을 때 같이 먹었으면 좋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지금 아래 싸우고있지 합류해주는 거예요 이겼네 오케이 여기 와드 오는게 보이거든요 오면 싸우주면 돼 울면 돼 왜냐 우리가 아까 한 명을 죽였죠 아 이런거 같이 먹는거요? 같이 먹는거죠 이런거요 나노먹는거요 아니면 각자 들어가는거요? 각자 들어가요 아 이거 그 버프가 생기는거요 용은 버프가 생겨요 자 워워크 빠짐 이즈리얼을 옆에 붙어줘야돼 왜냐 이즈리얼은 화력이 센 대신 혼자서는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옆에 봐줘야돼 힐을 계속 주고 있는건가요? 이즈리얼한테? 힐을 주는건 아니에요 옆에서 붙어서 붙어주는거 CC를 떼줘야되는 역할인거에요 서포터가 힐러는 아니군요 힐러인 서포터도 있고 아닌 서포터도 있고 아 근데 지금은 아닌 서포터 저는 아닌 서포터 그니까 음 음 CC떡치린 좀 디아블로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이즈리얼 이쁘게 때리죠 지금 워워 지금 떼줘야돼 오면 죽겠는데요? 이 시... 이 시... 이 시트 걸어주고 피하고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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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기네요? 아 랩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합류로 많이 해줬어요 몰래몰래 이거 CS 하나 먹어줘 왜냐면 나 서포터 돈 필요해 지탄받아가지고 계속 못먹거든요 이럴때 혼란할때 하나씩 먹어줘 하나씩 먹어줘요 돈 필요해 서포터 와드 사야되고 해서 와드 사야되고 해서 아 골대 먹으면 사기 떨어져 지금 거의 기울었죠 얘 벌레는 우두머리랑 그 우리 히오스에서 따온거에요 진짜 나중에 생겼어요 우두 우리 우두 봐가지고 라인 따라서 밀어주는 우두 역할하고 똑같아요 어디가요? 아까 그 콩벌레같은 거대 콩벌레 히오스 우두랑 똑같아요 어디서? 라인에 합류하는거에요 아까 합류해서 같이 때려줬어요 타워 부숴줬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걔는? 걔는 얘 잡으면 그 소환권을 하나 받아요 그럼 풀 수 있어요 누가 받아요? 보통 죽이고 여기 줍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보통 정글러가 죽이고 정글러가 받죠 그리고 이쪽엔 지금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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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읍이죠 이거 하나 올려줘요 그게 뭔데요? 상대방이 피읍이 효과가 떨어지게 하는거에요 굉장히 빡 돌죠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싸웠죠 아군이 없으면 없다고 위험하다고 비교해야죠 위험하다 지금 너 위험해 우리 거기 3명밖에 없어 하지만 이길수도 있어요 왜냐? 워낙 잘 세가지고 3.. 랩차이가 좀 있네요 3차이씩 나네요 2,3차이씩 나니까 보통 히오스에서는 3랩차이가 롤로 치면 완성템 하나 차이 정도라고 하거든요 거의 지금은 히오스에 치면 4랩이상 차이가 나는거죠 3랩? 3랩차이가 나죠 한번 던져보기 아님 말고 지금 4명밖에 없어요 날아가고 싶을텐데 날아가고 싶을텐데 날아가고 싶을텐데 케인이 지금 이쪽 라인에 보여가지고 날아가고 싶을텐데 이거 책상이 계속 많이 움직이네요 예 음찔음찔하네요 아무래도 이 책상에 고장이 좀 안되있기 때문에 갭해버리기 갭해버리고 안에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 주는거야 합류 합류 합류해주는거야 자 내가 맞아줄테니까 밖에서 살 정도 아군 지켜줘야되니까 딜 마음껏 낼 수 있게 어그로 끌어주기 티오스에도 어그로 끌기가 있죠 여유있는 사람이 맞아주는거야 야 쟤네 나오는 시간이 표시되는구나 오른쪽에 9초 10초 그런거 해주는겁니다 끝났네요 이제 끝났어요 해보시고 요런거 유희 여기 들어가면 터져요 빛나와요 이렇게 해보시고 가입하고 한번 해보세요 제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아니 저는 아이디가 있는데 찾아야되고 그래서 금방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 이걸 못해요 레벨이 14라서 컴퓨터로 보내야되요 아니 아니 로말로 하면 되요 로말로 어차피 이런게 있잖아요 왜 그런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너무 잘한건가 그런게 있죠 이거 아까 군대도기가 없었거든요 초반에 쪼끔 케인하고 호응하려다가 무리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좀 딜로스가 있어서 스킬 좀 두어번 못맞춘거 아쉬운 부분 어? 승급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나쁘지 않죠 아 브론즈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사실 저는 이제 생태계 파괴자에요 원래 본인 실력은 어느정도 돼요? 저는 뭐 플래티넘 정도 되죠 저는 원래 여기 있으면 안돼요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플래티넘 정도 되는데 그냥 브론즈원에 그냥 있는건가요? 많이 안해서 의도적으로 남아있는건 아니고 위험한 어 자식 이병건 이렇게 쳐보시면 쳐보시면요 스웨인하고 안나왔네 지금 제걸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나봐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음 저거 부3이라고요? 부1이라 부1였는데 부1였는데 2단 승급이에요? 잘하면 2단 승급도 해요 왜냐면 여기 제가 계속 남아있으면 현지인만 고통 받으니까 시스템적으로 계속 올려버리는거에요 아 2개를 올려줬어요? 네 뭐 많이 올라오는게 7단계씩도 한번에 올려주고 저같은 경우는 프리패스로 공항에서도 바로 해주는 경우에 추를 안쓰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국빈 같은 경우 2계급 특진 해버리는거야 그냥 이유있나? 7단계는 없다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건 아니니까 그죠? 중요한건 뭐에요? 원딜과의 호흡 내가 CS를 먹지않고 킬량보를 하는거 그리고 시야작업 해주는거 싸워주는거 합류해주는거 그리고 내가 CS 먹는 여유 CS 먹는걸 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비기 때문에 미니맵 체크해서 우리편한테 알려주는거 본인이 혼자 다 했네요 결국은 거의 제일 많은 일을 했네요 근데 이거는 서포터가 잘하잖아요? 진짜로 뭔가 되게 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옆에서 계속 어시스트를 넣어주기 때문에 뭔가 쉬운데 왜이렇게 쉽지? 야 게임 되게 스트레스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고 서포터가 못하잖아요? 내가 킬도 되게 많이 먹었는데 디락이 되게 힘들다 되게 막 이악놀고 피지컬로 다 피해서 해야된다 서포터가 어그로도 끌어주고 이게 없으니까 시야도 정보가 미흡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서포터가 중요한거에요 보이지 않는 아시겠습니까? 서포터 말고 다른거 한번 볼 수 있나요? 다른거 아닌거 CS가 조금 아쉽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포터를 한번 봤으니까 다른 라인도 한번 보면서 그래서 저같이 모르는 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저 뭐 서포터를 저 뭐 미드라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화장실 한번 갔어요 아예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아 아 밥이 와서 곧 오네 아이씨 밥을 먹고 밥을 먹고 하죠 급한거 아니에요 밥 먹고 뭐 또 되면 그때 하죠 방장 왜 골드 찍었던 계정으로 안하나요? 똑같아요 어차피 그것도 그것도 지금 시작한 브런즈 그것도 지금 시작한 브런즈 이런거에요 이런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모를 수 있어 아 모를 수 있어 충분히 모를 수 있고 모를 권리 존중하고 모를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모를 권리 존중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요 그러니까 모든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게 다 이유가 있다는거에요 이유가 원래 그런건 없어 그래서 이유가 있는거를 왜 그 이유가 됐는지를 또 그 이유에 대한 이유를 파고 들어가다보면 근본으로 들어가는거 근본으로 근데 그 근본은 어느 분야든지 다 적용이 되는 분야에요 계속해서 생각해야돼 생각을 멈추지마 사유야라 사유해야돼 다 이어져 있어요 되게 단순해 근본으로 갈수록 단순해 기본원리는 단순하다고 고거를 접목시키고 접목시키고 사유를 멈추지마 어우 사전식 하다가 쥐가 나가지고 쥐가 왜이렇게 자주 아 오늘 골키퍼 하면서 오늘 빵빵 찼더니 구름통이 왔는데 제 플레이 보고 놀라신건 아니죠 아니 다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지금 하고 싶은데 밥이 왔다고 해서 네 아쉽겠네 아무튼 어떻게 제 플레이를 보니까 좀 뽐뿌가 오나요? 아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죽었어요?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기죽었으면 기죽었다고 해도 됩니다 아니아니아니 아니 잘하는거 같아요 잘하고 뭔가 착착 잘 들어 맞는거 같은데 저는 약간 서포트랑 좀 안맞는 스타일이라서 아 서포트랑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걸 봤으면 해서 아 그니까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아 전 아 그러니까 서포트말고는 탑을 잘 하시나요? 탑권인가요 탑권? 그쵸 잠깐만요 탑도 하고 미드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또 스웨인을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뭘요? 장착해서? 스웨인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음 뭐 좀 스타일리시하기로는 알라라크 정도 아 알라라크 멋있죠 어 그런 그정도의 스타일리시함 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자꾸 먼저 하시라고 제 플레이를 보면 주눅들어요 아니 주눅들진 않아요 제가 뭐 어디가서 뭐 주눅들고 그러진 않는데 어디가서 어디가서 주눅드는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눅이 들어 버렸잖아요 아닌데 그 정도로 막 저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싫었어 근데 왜 브런지우죠? 2단계씩 하면 몇 판말로 롤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그거는 음 브런지우면 되게 형이 되게 천재에요 예를 들어 네?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될까 예를 못드는거 아니야? 스티븐홍킹이에요 형이 형이 예를 들어 되게 천재에요 네? 천잰데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걸 공부하는거에요 지금 네? 그래서 등급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못해요? 공부를 못해요? 아니죠? 그냥 판수가 적었을 뿐이에요 저는 판수가 많아지면 그냥 결국 그 위로 수렴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은 아 바로 이제 근데 진짜 없었어요 제가 판수가 이번 이 매시즌 리셋이잖아요 네 배치도 이제 막 열판도 안봤어요 근데 지난 시즌도 봤는데 실버 오던데? 그때도 적게 했죠 아 그래요? 조금 많이 했으면 골드 조금 더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거에요? 아 그런 느낌 아니에요 형 형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말하긴 그런데 형이 판수로 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은 판수가 모자라서 안 올라갔다면서 형은 기준에서 훨씬 많은 판수 저는 진짜 기준보다 훨씬 적은 판수 이 판수랑 이 판수랑 다른 판수죠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은거에요 열판도 안했죠 근데 실버 할 때도 20판 했나? 그 비율이라는게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열판을 해서 네 판을 이기면 100판을 해도 40판을 이기는거고 1000판을 해도 400판을 이기는거잖아요 승률을 잘 어쨌든 그 많이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이기는건 아니고 정확하게 알려요 진짜 정확하게 롤이 사실 승률 51% 만 돼도 결국 올라가요 그렇죠 모든 게임이 그렇죠 사실 50%여도 올라가요 사실은 왜냐면은 승급전에서 이득보고 하는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판수가 많아져야되는데 저는 승률이 한 60%에 육박한다 그러면 되게 잘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판수가 그럴 때 판수 부족한거랑 50%라서 아 판수가 부족한거랑 그러면은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높은 티어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원래 본인이 플래티넘인가 뭐 뭐 이렇게 그정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자존감하고 연결되죠 굳이 어 타이틀이 없어도 아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이 있다면 굳이 그런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그래도 이제 이 롤이라는거는 이제 어느정도 너무 대중화가 되고 사람들 많이 하기 때문에 롤 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티어가 어디서부터 물어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자존감이 아 브런지입니다 이러면은 자기가 생각해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거 그러니까 브런지입니다 근데 형이 봐봐요 스티븐 호킹이에요 몇 학년 몇 학년 어디 학교 어디 다녀요 뭐 다 어디 대학 뭐 하바드 다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러진 않아요 하바드 스티븐 호킹이 저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별 상관없어 왜냐? 자신 있으니까 자존감 이런게 초등학교 1학년이면 나이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인건가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거죠 아니까 실력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부족한게 없으니까 없다는걸 아니까 초밥이 왔어 초밥이 이런거에요 이런거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아요 고수는 왜냐? 자기가 알아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으면 타이틀에 목매게 되죠 인정의 목매게 되고 잘하는건 맞다고요?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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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을 하긴 해야되는데 나와 나와만 해야되요 나와만 상대방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나와의 경쟁 아시겠습니까? 나와의 경쟁은 계속 가져야된다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아 나는 좀 다이아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다이아에 있어 그럼 다이아 하면서도 항상 고개 숙입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롤이에요 이게 맞는거야? 내가 롤을 안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롤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또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는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거기 때문에 아 초반 너무 좋네요 부담으로 좀 약간 느린거지 답이 나와야돼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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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초밥이라고 네 특초밥이라고 특초밥 네 특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초밥 시켜먹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니 우동이 뜨끈한거 처음이에요 왜냐 특초밥이니까 아 빨리 오는구나 아 가짜 자신감이라 자기구역 벗어나면 남들하고 똑같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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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성 억가라고 하죠 다섯 글자로 돌리면 헤이터 헤이트를 다섯 글자로 돌리면 무지성 억가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되게 방금판 플레이에 되게 만족했나 봐요 저요? 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네 승리의 쾌감 흥분감 요거로부터 자유롭진 않아요 항상 늘상 있었던 승리지만 승리라는 것은 항상 겪을 때마다 섭취할 때마다 매번 새롭다 인간인지라 생명체인지라 마냥 자유로울 순 없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그렇게 넣어도 늘 때마다 쾌감이잖아요 아 손흥민하고 비교하는 건 좀 너무 많이 간 거 같은데 네 기본 원리가 같다 기본 원리가 손흥민 고른 거랑 브론즈에서 이긴 거랑 좀 많이.. 기본 원리가 기본 원리가 아 맛있네요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토트넘에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심취하면 절대 월드클래스 아니라던데요 아.. 누가요? 누가요? 여기 있어요 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제가 말했잖아요 아.. 아 알아요 알아요 그 얘기 알아요 월드클래스들만 듣는 얘기잖아요 사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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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형이 롤을 해요 네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형한테 형 월드클래스 절대 아닙니다 이래요 흐흑 흐흑 말 자체를 안하죠 이 사람 월드클래스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흐흑 진짜 모른다고 하는데요 음.. 아 이거 약간 축구랑 스포츠에 좀 그렇게 관심이 없죠 알아요 순웅정 그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흥민이 월드크루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신인이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활약이 없으면. 보는 스포츠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나 알아요. 유명하니까. 스포츠 보는 건 없나요? 이 스포츠 빼고? 야구를 요즘에 동양화 선생님이 기아를 응원하셔가지고 옆에서 좀 주워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기아 그 한화 한 대 지고 있다가 다시 재혁전해가지고 이긴 거 봤어요. 5 대 4로. 아 근데 직빵이 형 대단한 것 같아. 한화 야구를 계속 그게 중계를. 그게 이제 중계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만 보고 계속 중계를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매몰비용이 오르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맨날 지는데. 직빵이 형 같은 경우는. 동심을 하는 거랑은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진짜. 직빵이 형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는데. 애정으로 가는 거니까요. 스포츠 같은 거. 아니 이기는 팀만 좋아하면. 강한 팀만 좋아하면. 1위 팀만. 팬 100%고. 나머지는 없어야 돼요. 2등부터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야구팀 응원하는 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진짜 많이 바꾸고 싶었는데. 아 그게 마음이 안 되더라고. 안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딱 그 빙그레 때부터 하는 걸 응원해가지고 안 바뀌더라고. 어 그래 5년. 아 올해도 뭐. 농담삼아 한 뭐. 한옥 팬들은 한 5월 때까지 보다가. 에이 안 봐요. 꼭 또 5월 넘으면 올해도 또 그래. 안 봐요. 그래도 뭐 또 어떻게 또. 내년에 또 응원하지.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겠지. 올해도 다. 올해는 다르다. 맨날. 일업슈. 일업슈. 하나. 구점으로 역전승한 거 알아요? 구점차 역전승. 최근에 안 봤어요. 그 최근에 뭐 구점차 역전승 했으면 메인에 뜰만한데 메인이 안 떠가지고. 그거 내가 유명한 사건인데. 사람이 진짜 웃긴 게. 구점차 역전승 하잖아요. 그래도 불만인 사람이 생긴다. 한 번을 이겨도 이렇게 어떻게 가슴 졸이면서 이기냐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 그러니까 자기 갈 게 가야 돼. 내년에 한 번은 그런 날도 있어야죠. 그래야 또 보는 맛이지. 요즘 축구 하시니까 축구를 많이 모시겠네? 아니요. 축구는 하이라이트만 봐요. 다 하이라이트만 봐요. 야구도 그렇고. 하는 게 더 재밌다. 하는 게 더 재밌고. 아 저는 약간 NBA 좋아해가지고. NBA를 많이 보는데. NBA. 어디에 영어놔죠? 보통. 저는 브루클린을 응원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중분해 될 것 같아가지고. 브루클린? 어빙을 따라가야 되나. 디란트를 따라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왜요? 팀 해체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항상 있거든요. 네. 어빙이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르브루클린이랑 뛰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저는. 네. 엉클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 플레이가 거의. 가두 중에 거의 완성형인 것 같아. 그 작년에. 어빙이 게임 안 뛰고. 마지막에도 그래가지고. 재작년에는 다치고. 발. 밟고. 발목 돌아가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알고. 안 되고. 작년에는 뭐. 거의 뭐. 코로나 그거 때문에 안 되고 해가지고. 스테판 뿜빱뽕커리는 아세요? 그게 뭐야 뿜빱뽕커리.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3점슛 많이 넣는. 인천 앞바다에 모르세요? 모르시네. NBA 자주 안 보시나? 스테판 커리를 알아도 뿜빱뽕커리는 모르지. 뿜빱뽕커리 몰라요? 그게 뭐예요? 태궁 요리. 작은 개들로 만든 커리. 그게 아니라 진짜. 제가 NBA 얘기하는데 다른 쪽으로 셀 줄 몰랐어. 뿜빠라바빠 뿜빠빠. 인천 앞바다에 커리가 떴어도. 뿜빱뽕커리. 몰라요? 아니 뭐 알아도 그렇게 크게 뭐.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게 뭐야 언더아머랑 계약해가지고. 스테판 뿜빱뽕커리. 그거까지 안 해요? 신발도 나오고 언더아머랑 계약해서. 저거 나온 것도 안 해요? 응. 뭐 이것저것 많이 좀 듣긴 들었나보네요. 아 알아요 저는. 좋아요. 이게 전무험무하잖아요. 스테판 뿜빠빠 뿜빠뽕커리가. 스테판 커리를 뿜빠뽕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잘 몰라서 스테판 커리를 약간 얘기하기 어색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애칭. 별명. 별명. 올해 그러면 우승했나요? 뿜빠뽕커리가? 못했나요? 스테판 뿜빠뽕커리요? 왜? 그러니까 앞에 붙여야 돼요. 뿜빠뽕커라고 하면 태국커리인 줄 아니까 스테판 뿜빠뽕커리인지 말을 해줘야 돼요. 스테판 뿜빠뽕커리? 그냥 스테폰커리. 우승했죠. 아니 찍었는데 어떻게 맞추냐? 아니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보세요. 우승을 한 확률이 높아요? 저 못할 확률이 높아요? 못할 확률이 높죠? 훨씬 높죠. 그럼 이 질문을 왜 했겠어요? 아 눈치로. 소영이랑 같이 있으면 퀴즈를 하거든요? 쿠키런 퀴즈? 제가 쿠키런 잘 모르거든요. 퀴즈를 내면은 제가 객관식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럼 읽어주잖아요. 그럼 그 읽는 속도나 이런 게 있잖아요.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객관식으로 안 달라고 그래요. 자꾸 주변 정보로 맞춘다고. 그러니까 이게 롤을 하면 길러져요. 계속 거리감. 계속 이런 거. 누나 마나 심리전. 아 진짜 좀 되게 답답한 게 내가 롤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뭘 막 뭐가 되게 잘한 건지 안 잘한 건지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중간에 뭐 좀 도망도 갔다 봐. 막 뭐랜까. 근데 인정해주면 손해예요? 인정해주면 뭐 뭐 담보대출 뭐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 되게 이거 하나 좀 이따 먹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유 있게 해가지고 이거 이거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다가 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좀 흔들려요. 조금 조금. 움츠름찌를 계속 하니까 뭔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쫄리고 있는 건가? 긴장하고 있는 건가? 긴장 상태에서 하는 건가? 이게 느껴져요. 이게 약간 세게는 안 믿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박성민 선수가 막 두 바퀴 돌려.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뭐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 그때 임팩트를 줘야 될 때 하다가 이게 흔들리는데 얘가 이게 조정이 그게 뭐지? 지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조금 미동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어? 이제 뭐예요? 뭐 하면 이렇게 되니까 본인도 지금 살짝만 해도 움직이잖아요. 아니 좀 세게 했어요. 되게 살짝 했으면 안 오는 이 정도 움직이죠. 축구만 해서 근력이 없어서 그래. 자꾸 이렇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떨려가지고 저는 그냥 흔들려. 근데 흔들 이유는 없잖아.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지금 힘이 세서 그렇다고요? 방금 민 게 아니에요. 숨만 쉰 거예요. 호흡으로 인한 이 뭐지? 움직임. 움직임. 그냥 이 정도만 가능해요. 방금 들숨. 날숨. 음. 근데 불온지는 좀 놀려도 되지 않아요? 보통? 놀려야 되죠? 놀려야 되죠? 응. 이렇게 막 칭찬받고랑 되게 잘한다고 막 떠받들 그건 아니죠? 브론지면. 아무리 판수가 적었더라도. 보통 그렇지 않나요? 어. 그렇죠. 객관적으로 절대 높은 팀 아니죠. 수미한가 중에 양이에요. 가 아닌가요? 가는 아이언이라고 하나 또 있어요. 양이에요. 놀려도 돼요. 아니. 근데 이제 풋사일 팀 나오는 분 중에 실버인 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더라도 놀리더라고 못한다고. 실버도 놀리는데 브론지도 그렇지 않나 약간. 놀림 당하면 당분이랑 다 뭐라고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백님은 워낙 잘하니까. 아 우리 풋사일 팀에 저기가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응. 아. 형도 한번 해보면은 그 어깨를 체험해봤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레벨이 30대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아니요.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난 14대? 랭게임을 못 할 뿐이에요. 내가 히오스로 치면 영웅리그를 못 할 뿐. 아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데도 할 수 있음. 빠데도 결국은 내용은 똑같잖아요. 픽이나 이런 것만 다를 뿐. 아. 챔프 제한 수가 있어요. 브론즈보다 빠더가 잔다고요. 이게 다 중간에 오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야. 농구를 되게 못해요. 농구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아 농구 개못하잖아요. 타격이 없어. 히오스로 모르잖아. 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놀리고 싶으면 좀 해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열이 안 받는 거예요. 브론즈다 말해도 아니 저는 이제 탑이랑 다른 거 한 번 더 보게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그거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선사 하나만 해주세요. 뭔데요? 기 안 죽겠다. 나 이거 때문에 아니 저 기는 안 죽겠다. 롤을 시작 안 한다거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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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정도면은 약간 막 프로 선수가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내가 따라해야 기가 죽지 않나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막 이러지 않아요? 아니 그거랑 달라요. 왜냐면 저는 친근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 기대한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잘해버리면 제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뱅 선수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을 수 있다. 뱅 선수의 롤을 보는 것보다 제 플레이를 보고 기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 왜냐? 너무 친근해서 한 이 정도로 상정을 해놓은 실력 이상이 보여질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 전 뱅 선수 정도까지 못하지 당연히. 근데 내가 왜 기가 죽는다는지를 모르겠네. 그냥 게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탑을 그러면 그 정도면 탑을 혼자서 다 뚫고 나가서 막 해까지 가는 건가요? 탑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그게 그때 그때 다를 거예요. 캐넌이라는 캐릭터는 캐넌이라는 캐릭터는 사이드 푸쉬에 좀 취약한 캐릭터이긴 해요. 사이드 푸쉬에 취약하지 않은 캐릭터로 해서. 근데 제가 탑은 폭이 좀 적어요. 사실. 폭이 좀 적긴 해요. 왜냐면 서포터만 몇 시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농구 좋아하신다고 했죠? 네. 기본적으로 농구 프로는 어느 정도 다 역할 수 있는 가능해요. 그죠? 근데 가드만 계속 해오던 선수한테 센터 해보라고 하긴 하겠죠. 아마추어 상대로는 수행할 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까지는 못한다. 근데 왜 자꾸 프로랑 비교하시는지. 아니 그 NBA를 보신다고 하니까. 다 보죠? NBA도 보고 메이저리구도 보고 우리나라 야구도 보고 제 동네 친구 서준석이 예를 들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준석이랑 오진원이랑 그 정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준석이가 뭐 원래 원래 정글만 하는데 원딜 할 때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그럼 그럼. 친화적인 토크지니까. 게스트 친화적인 토크. 이거 알고 계셨어요? 뭐요? 마늘이 아닌 거? 생강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여기 마늘이 아니라고요? 이게 파 아랫부분 자른 거예요. 아. 흰색 부분. 락교. 롤 잘하면 이런 것도 알죠. 아 내가 오늘 잠을 못 자서 약간 멍해서 지금 뭔가 이 상황이 되게 멍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좀 틱틱 막히죠? 아까 그리고 안 그래도 잠 못 자고 했는데 끝날 때쯤에 해닝을 한 번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뒷골이랑 앞에 머리가 좀 띵해. 그럴 수 있어. 아 좋다 좋다. 물을 좀 드릴까요? 컵을 하나 드릴게요. 아 혈압도 오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겠네. 아우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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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뭐 얘한테 화를 내거나 뭐 그럴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뭔 소리 하나 뭐 띵어와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해야죠. 이게 왜냐하면 언제 안 그랬나. 그러면은 닭눈삼이라는 말이죠. 닭눈삼. 아세요? 닭눈삼. 닭눈삼이요? 네. 뭐죠? 뉴비는 닥치고 눈팅이 3년. 3개월. 잘 모르면 그냥 사실 보는 거예요. 이걸 하고 제가 이거를 끌련무를 하나 더 해달라고 합니다. 뉴비에요? 올드베에요? 뉴비죠. 뉴비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닭눈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보고 있잖아 지금. 보고 있잖아. 닭눈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있지. 아 근데 기어리 형이 지금 세팅이 있죠? 롤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는데 그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게임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배그나 히오스나 항상 할 때마다 잘했기 때문에 그 짬이 있어. 그 피지컬이 있어. 그러니까 그 그리고 형이 게임을 이해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을 내가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요. 하면서 이해를 듣는 근데 아예 끝까지 생각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은 하면서 아까 특을 이걸로 찍을까? 저걸로 찍을까? 이렇게 딴 거 찍으면 안 돼요? 하는 이유가 이해를 해야지 그 단 걸 찍을 수 있거든요. 그걸 아마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지금 모르는 건 아까 설명으로 통해서 잘 들었어요. 그런 것들. 왜냐면 이게 애들이 뭐냐면 개콘 애들이 롤방에 아직도 한 30명 정도 있는데 애들이 롤 같이 하자고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설명서 같은 걸 보내줘. 파일로 된 것도 보내주고 유튜브 주소도 보내주고 하는데 보면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읽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닌데 너무 기초를 보내준다든지 이 라인은 다 알잖아. 세계 가는 거. 너무 기초를 알려준다든지 이럴 땐 뭘 찍고 약간 롤 강좌를 또 한 번 해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한 번 들어줄게요. 예시. 아 이거 유료로 전환해야 될 텐데. 이렇게 더 줘도 돼. 그렇지. 자 여기 보면요. 용이 있어요. 용이. 용. 용이 있어요. 용은 우드에 해당돼요. 롤에서. 얘를 잡으면은 버프를 줘요. 강해져요. 영구적으로. 조금. 아 영구적으로? 그리고 4개를 잡으면은 보너스를 추가 보너스를 더 줘요. 용을 잡는 건데 아까 잡았죠 저. 네. 여기 모여있는 거. 셋이서 같이 잡았죠. 네. 그래서 이걸 잡을 때 상대방도 견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못 잡게. 자기네가 먹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막타를 쳐야지 먹은 걸로 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먹을 거 아니에요. 정글러가 같이 근데 먹는데 여기 부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시. 그러면 서포터는 사실 딜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CC로 무장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탱커형 서포터라면. 그러면은 서포터는 상대방이 시야의 지도에 다 보인 게 아니라면은 여기 있어줘야 돼요. 안 보이는 곳에. 그러면 이제 길이. 길이 이렇게 긴 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하나가 있는데. 길이 일로 오는 게 있고 일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초소해서 지키고 있다가 오면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못 오게. 귀찮게. 최대한 CC로. 근데 이거를 서포터 욕먹을 때 여기 들어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 근데 이유를 몰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니맵에 미니맵에 상대방 여기 다 보여. 네? 근데 여기서 멀뚱멀뚱 있는 거야. 빨리 이거 조금이라도 딜하고 빨리 그냥 귀환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도 다 보인데도 여기 지키고 있는 거야. 멍청하게. 왜냐. 여기 욕먹을 때 여기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먹을 때 최대한 귀찮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막 상대방 정글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은 안 물어. 여기 올 때까지만 물어. 이것만 코딩이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 나머지 네 명이 이런 데가 보여. 한 명만 있다는 거 알아. 그럼 물어도 되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해야지 기열이 형도 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저요? 왜? 네가 뭔데요. 너처럼 되는 거지. 푸른지 1. 푸른지 1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푸른지 2 2 될 거야? 1 될 거야? 아니 그거야 뭐 1이 낫는데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된다? 2? 뭔 2야. 아이언이지. 아이언까지 가는 거예요. 옥냥이 되는 거라고. 옥냥이가 아이언이야? 네. 옥냥이처럼 되고 싶어요? 저처럼 되고 싶어요? 옥냥이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왜 둘 중에 하나처럼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더 잘 되면 안 되나요? 더 위로 가서 다른 뭐 실버나 골드 이상 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더 좋죠. 사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훈냥 난 스티븐 호킹처럼 바로 항문의 달성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차근차근 클라스를 밟아가야지. 일단 단기적인 아니 근데 봐봐요. 내가 축구선수로 한다고 쳐봐. 그러면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후문을 잡을 수 있잖아요. 목표를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축구선수로 하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 공 잘 쳐는데 그 아저씨처럼 돼야지? 그러진 않잖아. 그것도 맞죠. 두 개가 맞죠. 두 개가 맞죠. 장기 목표는 뱅. 단기 목표는 침착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맞죠. 그리고 항상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걸 또 하나 알려줬잖아요. 그냥 부시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부시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정글러가 뺏어먹으려고 막타치려고 오는 거를 최대한 방해해 주면서 시간 끌어줘서 안정적으로 이걸 먹게끔 도와주려고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얼핏얼핏 보이면 압박이 돼서 쉽게 못 들어온다. 이쪽 시야가 안 잡혀가지고 몇 명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려고 들어가는 거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응용이 가능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도에 이렇게 뭐 4명이 보이면 물어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지도에 안 보이고 여기 있는데 물면 4명 우드드드 나가서 저 짤리겠죠.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같이 부시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도 저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지 않은 플레이를 배울 수가 있다. 침착면처럼 될 수 있다. 나 웃으면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다 못해. 아니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나도 진지하게 해주세요. 나도 진지하게 해줘. 그럼 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브론즈1이 자랑스러워요? 자기처럼 되라고 하는데 브론즈1이 자랑스럽나요? 브론즈1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제 실력이 브론즈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브론즈1처럼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아니죠. 저는 실제 실력은 골드 상위에서 플래티넘, 다이아까지 볼 수 있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거 언제 볼 건데요? 그러면 그거는? 플레이... 이게 근데 지금 제가 개인 방송 이번 주도 이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투자를 못해요. 시간을.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그게 적어요. 편수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약간 이거 아닌가요? 형 히오스파스 제 파츠라고. 제가 축구로 비교하면 제가 축구를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 두 시간 해가지고 약간 지금 우리 동네에서 잘 차는 것 같은데 매일 한 10시간씩 공 차면 약간 약간 메뉴 갈 수 있겠는데요? 약간 토트넘 갈 수 있겠는데 약간 그거랑은 달라요. 왜냐? 형이 지금 실력에서 실력이 좋으면은 매칭되는 팀하고 승률은 계속 좋아야죠. 그리고 그게 쌓였을 때 누적 승이 부족하다고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승률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되라는 거예요. 저처럼 될 거야. 옹냥이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왜 그 예시가 두 가지밖에 없죠? 종수도 있고 많이 있지 않나요? 종수도 확실히 잘해요. 종수는. 종수는 티어가 어디예요? 종수는 골드... 골드에서 실버. 그러면 종수도 사실은 자기가 다이아인데 시간이 없어서 골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판수가 모자라서. 그죠? 그거는 이제 망상. 아 여기는 진짜 객관화가 안 된 거. 걔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 저는 객관화가 됐잖아요. 아까 실력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리고 방송에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준 실력을 보고 저처럼 되라고 하는 게 맞지? 종수 실력을 전혀 가늠이 안 돼. 종수처럼 되라고 하면 와닿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 한 번 탑을 보여주죠. 탑 한 번 싹 밀고 가는 거. 아 롤 재밌으신가 본데? 아니 탑 한 번 싹 밀고 가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탑 이렇게. 화장실 좀 갔다 할게. 화장실 한 번 가야 돼. 아 오래 걸리나요? 아니 화장실 갔다. 아 네. 저처럼 되실 거예요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예시를 좀 더 주세요. 몇 개를. 예시? 네. 저처럼 될 거예요? 옥냥이처럼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극단적인 것 같아. 저처럼 될 거예요? 옥냥이처럼 될 거예요? 직박형처럼 될 거예요? 아 이거 제 거. 네네. 뭐처럼 될 거예요? 아니 그냥 뭐. 1번 침착매, 2번 옥냥이처럼, 3번 매직박. 아니 그거를 강요하면 안 돼요. 넌 과학자가 될래? 뭐 뭐가 될래?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롤을 할 거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과학자로 되기는 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침착매처럼 될 거 옥냥이처럼. 아 그걸 한 번 탑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다른 플레이를. 서포트는 뭐. 직박형 탑도 한 번 보세요. 직박형 탑도 유쾌합니다. 이거 월냥이 형의 그 탐켄치 명품이에요. 이 배도라지 자체가 롤을 되게 잘하지 않나요? 그 FC 자동문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롤판. 우리 축구단하고 비슷한 소리. 롤판 FC 자동문화하고 비슷하다. 그룹을 어디가. 그러니까 이 멤버 구하기 힘들어요. 요정도 순수한 실력의 소유자들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 왜냐하면 유입이 없어요. 이게 게임이 10년 돼가지고. 이 정도로 순수한 실력의 소유자들을. 어디 가서 먹고. 우리 프사는 진짜 어디랑 하면 다 시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거의 그 처음. 그러니까 휘순이 형이. 박휘순이 형이. 축구를 거의 살면서 한 두 번, 세 번. 수밖에 안 해봤는데. 두 번째 뛰어서. 공격을 시켰고. 골을 넣었어요. 축구장에서. 약간 그런. 아니 저는 지금 조금. 뭐냐면. 조금 뭔가. 제가 또 직접 해보고 해야 되는데. 좀 되게. 좀 멍한 상태입니다. 멍한 상태고. 그냥. 얘가 이렇게. 조절조절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무슨 얘기든지.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재밌어요. 아니 저는 풋살장. 데리고 안 갈 거라니까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강에 담배 끊는 게 훨씬 좋아. 그리고 담배 끊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제가. 지난달에 아파봐가지고. 확실히 알았어요. 담배 끊는 게 훨씬. 건강에 좋고. 훨씬 힘들다. 일주일에 한 번씩 풋살 나와서 같이 뛰는 거보다.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저는 못 끊잖아요 그래서. 아니 가는 거는. 아니 저는 금연선언을 하지 않아요. 아니 가는 거는 제. 뭐. 원래 제가. 데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얘기해가지고. 뭘 데려가요? 네? 뭘 데려가요? 아니 풋살이요. 풋살? 누구요? 저? 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안 하신다고. 네. 아예 안. 근데 본인이 올해 한 번 나오신다고 하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근데 형이 그만해서 이제. 그 없던 걸로. 뿌파라바빠 뿌파빠. 인천 앞바다의 커리가 떴어도 스테파 뿌파뿐 커리. 자 세팅 좀 할게요. 밸런스 보드 한 번 하세요. 아까 하셨었어요. 방송 꺼졌어요. 아 어렵더라고 이거. 특런스 보드. 특런스 보드 한 번 하세요. 이거 어렵더라고. 아까 한 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뿌파라바빠 뿌파빌패. 이거 좀 시범을 보여주세요. 잘하시나요? 맨날 하니까 잘하겠지? 저는 평지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아 그래요? 저는. 저는. 제가 이거 내려오는 경우는 뭐냐면. 제가 그만하고 싶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힘들어서 못한다. 뭐. 균형을 못 맞췄다. 이런 건 없죠. 그냥 평온하게. 근데. 쭉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쭉쭉. 어 진짜 잘하네. 쭉쭉. 이렇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차여져.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쭉쭉쭉.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균형 잡아서. 균형 잡아서. 균형 잡아서. 어. 잘하네. 이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잘하는 거지 왜 쓸데없이 맨날 하니까 저 집에서 맨날 티 보면서 앉았다 되게 잘하는데 발도 이렇게 발 뒤꿈치 딱 이렇게 뒤로 보내서 뒤로 보내서 오오 보내서 이렇게 통통. 점프는 못하죠? 점프는 이렇게. 아 조금 하는데? 조금 조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와 되게 잘한다. 브리즈. 이렇게. 했다가. 브리즈.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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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싹싹싹. 싹싹했다가. 이렇게. 싹싹. 싹. 멈췄다가. 되게 힘든데 이걸. 계속하네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내려와야겠다. 저처럼 되고 싶어? 개 잘하네. 저처럼 되고 싶어? 아 이거 원래 되게 힘든데? 소총이 되고 싶으면 연습하셔야죠. 어? 저런. 처음에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축구로 이렇게 당연히 됐네. 아 이게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와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 않아. 근데 이거. 오오오. 하루만 하시면. 하루만 하시면. 서 있는 건데. 아 이거 자꾸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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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틱틱 막히죠.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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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한. 아. 이거 잘하고 싶은데. 30분만 하면 돼. 아. 잘하고 싶은데. 30분만 하면 돼. 진짜 형 30분만 하면 돼. 하. 하아. 이거 보래. 이거 뒤에서 하고 계세요. 이거 저 할 때 옆에서. 이거 하면서 보세요. 하면서. 어. 이거 약간 승벽 생기는데? 재밌대니까 이거. 하아. 여기서. 어. 아. 이게 틱틱 막히면 안 되고. 하아. 이거 밑에 지금 소리 나는 거 아닌가요? 밑에 지금 없어요. 아. 하아. 툭 하고 이렇게. 툭. 어. 그쵸. 됐다. 됐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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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30분도 아니네. 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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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끝에 붙이는 게 편해요. 아. 네. 아무래도. 아. 좁히는 것보다. 넓게 잡는 게. 우와. 계속. 어려운데? 지금 굉장히 잘 하시네요. 어려운데? 오. 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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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직접 체험해보니까 알겠죠? 하아. 롤도 마찬가지. 해보면 제 실력을 알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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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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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되기가 힘들어요. 저처럼 되기. 그러니까 롤도 해보면 아마 생길 거예요. 아. 아. 얘 만만치 않은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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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부산 페스티벌 가셔서 한 번 하시죠. 하아. 하아. 아, 저는 공연을 안 해가지고 공연을 만들어야 돼, 가려면 만들어서 한번 가세요. 이게 공연이지 뭐 이거 못하는 게 공연이라고요? 아, 잘하는 게 공연이지 땀나는데, 이거? 잘하는 사람은 이거 짤이 있어요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있죠? 밧줄 헬스장에 있는 거 이거 하면서 이렇게 밧줄 밧줄 하면서 그 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넘어지지 않아요 끝에가 이렇게 걸려있어가지고 완전해 어, 이게 탁탁 걸려 네 그래서 요 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귀, 아 이렇게 있죠 끝으로 이렇게 고정이 있어 이렇게 와아 이걸 버텨? 고정 와아 이걸 버텨? 이렇게 와아 고정하는 게 있고 이거 좁혀, 좁혀 좁혀 와아 좁히고 좁히면은 좀 자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채워야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더 좁혀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냥 네? 죽기밖에 더 해? 경이롭지 사실 아 이게 발을 넓게 뻗으면 안 되고 좁게 해야 더 쉽군요 좁게 하면 더 어렵죠 경이로운 거죠 사실 해보세요 좁게 해보세요 경이로운 거예요 참 너무 이거 자빠질 수 있으니까 잡아줘야죠 어 그렇지 그럼 서서히 좁혀야 돼 아니 아니 좁혀면 쓰기가 쉬운데요? 끝에 끝에를 잡으면은 어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티비 그거네 끝에를 잡으면은 중심 잡기가 어렵고 가운데를 약간 용기 있게 잡으면은 반대로 알려줬는데? 네 이거 신으세요 안 신으셨기 때문에 아 이게 적은데? 아 끝에를 걸으라고 해가지고 난 처음에 끝이 좋아요 끝이 끝이 아니 누가 생각해도 좁게 아무리 생각 아니 그냥 생각해도 좁게 하는게 더 어렵잖아요 아 근데 이거 잡기가 편해요 왜냐면 끝은 딱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닿지 않으면 이쪽인데 중간은 계속 잡을 수가 있어 양쪽 하면서 근데 넘어질 생각 안하면 이렇게 자 롤합시다 롤 중요한거 아니죠? 미드 보여드릴게요 미드 아 그래요? 네 미드 다른 라인 보고싶은거니까 미드 하.. 넓다 좋아 힘들다 길얼링 봇전 해보라는데 봇전은 나머지 9개가 해봤어요 그 집에서 로봇 로봇은 이기잖아요 그거 그냥 한 명이 뭐 탑으로 아니 뭐 보스로 오세요 한 다음에 밑에 확 밀고 끝내던데 그냥? 한 명에? 맞아요 저처럼 되고 싶어요? 아까 그거 방송 본거 걸렸다 응 개콘본거 걸렸는지 아니면 노래가 걸렸던지 개콘본게 걸렸어 두 파들이 아 개콘본게 걸렸구나 응 요거 뽑아내야겠다 뽑아낼게요 자르기 근데 왜냐면 이거는 수익을 떠나서 그게 저작권 그게 있어가지고 KBS 영상이라 올려놓을 순 없어 뭐 혐오개그맨 그거 그 그 되셔가지고요 그 다시 그게 언급이 된게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쵸?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혐오개그맨 근데 잠깐 뭐 그렇게 아 그래서 나는 마지막 해에도 과학적이고 그 그 그 뭐 그 기사가 더럽다고 이제 나온게 혐오개그맨 이 명칭이 되게 폭력적이네요 혐오개그맨 희순이 형 너무 불쌍해 자 저 이게 롤을 하려면은 해야될게 좀 많아요 흠 흠 요거 롤을 하고 요거를 사실은 끝으로 보내야돼요 제가 사람이 좋아서 안한거였어요 뭐를요? 요거 끝으로 보내는거 사람이 좋아서 원래는 가리는거에요 왜냐 내 그 그걸 방풀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해놓는게 좋은게 괜히 열어놓으면은 방풀했다가 오해받아 잘한 플레이인데 그쵸? 그쵸? 자유랭크게임하고 개인 2인 랭크게임하고 뭐가 달라요? 자유는 5인도 3명이서 5명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지인하고 자유 2인은 혼자 아니면 2명이구나 네 듀오까지만 그 실력을 자기 개인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거죠 자 여기는 미드 미드 오 좋아요 다른거 네 하나는 탑 탑 탑 캔앤을 할까 스웨인을 해도 돼요 스웨인 스웨인 나쁘지 않죠 스웨인을 한번 볼게요 챔피언 분석 왜냐면 이거 미리 보고 가야돼요 스웨인이 좋아서 미드 미드 스웨인 요거 미드 스웨인 이거네? 마법이네? 맞아? 저는 오늘 그냥 배우는 거예요 롤에 대해서 요거 맞아요? 사전준비랑 요거? 별론거 같은데 룬을 한번 맞춰볼게요 정복 짤도 됨? 근데 룬에 대한 이해가 좀 없긴 해 내가 그 여진 말고는 룬에 대한 이해가 좀 없음 아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 저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 뭐 오늘 뭐 피곤 헤어처럼 유행화야? 아니 대답을 하면 되죠 저처럼 되고 싶으면 아니요 싫어요 이거 보고 결정할게요 이거 이기면 저처럼 되고싶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자꾸 한국인들이 이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쉽게 안 하려고 하는 국민성이 조금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느 식당을 들어가려고 충청맨처럼 되고 싶으면 되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맨날 김치찌개 먹다가 된장찌개집이 있어서 된장찌개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주인 아저씨가 우리 된장찌개 맛있어요? 아직 안 먹어봤는데 한 숟갈 떠먹어봤어요 아니 아니 아직 들어가기 전이야 서포트를 한 숟갈 떠먹어봤는데 아니 들어가기 전이야 계속 아 끝까지 다 먹어봐야겠다고 아니 전이야 전 한 입이라도 먹어봐야지 사실은 그리고 식당 아저씨가 딱 어때요 맛있어요? 된장찌개 입에 맞아야 한 숟갈 먹었어요 일단? 그러면 립서비스로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안 먹었다니 이왕물고 그 뭐야 그 누가 라따뚜이 평론가처럼 이렇게 엉근진 아마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이 엉근진 이거 아마 겪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딱 했을 때 어? 나쁘지 않아? 그러면 아 너 나 이병관처럼 되고 싶다 너무 억지야 왜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섭보선 약간 돈가스 느낌이라면 이건 된장찌개 느낌이죠 미드라이브 아 돈까스 된장찌개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된장찌개 먹으려고 돈가스는 인정? 돈가스는 인정? 돈가스는 저 별로 안좋아요 아 근데 인정은 인정? 아니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맛의 그 용을 잘 모르겠어 아 근데 잘 모르겠지만 맛있는 것 같다?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돈가스는 웬만하면 맛있다 웬만하면 맛있다 웬만하면 맛있다 돈가스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맛있는 게 깔려있지만 먹어본 이 돈가스는 나쁘지 않다 맛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의 돈가스 같다 아 돈가스 같다 근데 이제 된장찌개를 먹어보기 전에 주인 아저씨가 번호표 나눠주면서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물어보면 안되죠 요거 사전준비가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는 별로 안찍고 싶은데 요거 맞으면 요걸 찍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이거? 좋아요? 이거 맞아? 사전준비 좋아요? 죄송한데 이거 혹시 잘 안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라고 해서 해서 줬다고 약간 그 빌드업 하는거 아니죠? 뭐 이분들의 그 잘못도 있죠 이분들 물어봐서 대답한 것 뿐인데 스웨인 스웨인 뭐야 뭐지 이거 난입 아 난입을 터뜨려서 아 빨리 가는 거구나 빨리 가기 스웨인 난입 터뜨려서 빨리 가기 스웨인이 돼요 오케이 아 나 로밍 싫은데 공속들어? 공속을 왜 들어?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멍충아 뚜벅이인데 공속을 왜 들어? 아니 멍충이라고 했다 하고 혐오 스트리머라고 진짜 유치해 그죠? 아 진짜 유치해가지고 같이 못먹을 수 있지 나님 빨리 터뜨리려고? 아 진짜 개유치해 알았어 요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난입이 세 번을 맞춰야지 이게 좋은거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 어? 에어컨을 좀 여기다 줄일 수 있나? 아 추워요? 더워요 아 더워요? 아 줄인다는게 온도를? 네 제가 낮출게 에어컨은 저 다 낮췄어요 18도까지 전 에어컨은 무조건 18도에요 아 왜요? 그러면 너무 추운데 그러면 에어컨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없어요 음 특이하시네 아 찬바람 쓸려고 에어컨 틀는거지 안그러면 선풍기 틀지 요거 제국을 가도되고 제국을 가도되고 제국을 가도되고 라일라이 제국 라일라이 요거 에어컨이 리안들이? 먹어야돼? 보통 이거 가네? 잘하는거 하세요 잘 모르시는거죠 제국 라일라이 요거 제국 라일라이 요거 아 제가 미드를 거의 안해서 아이템 아이템도 하나 만들자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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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이제 저거는 저거 세개를 만드는거에요? 자동으로 만들어둔거에요? 저장은? 미드 거든요 스웨인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웨인 스웨인 카운터가 뭐냐면은 여기 보여요 여기 다 있습니다 상대가 여기로 온 거 질리안 질리안 말고 쉐트 쉐트나 쉐트 변하면 되겠다 쉐트 쉐트 한테 약하네? 쉐트는 미드로 왜 가는거야 뚱뚱이 자식이 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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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탬은 요거 많이 가네 신발은 마신 아니면은 헤르메스도 가네 음 그리고 눈은 야 이거 유치화도 가네 케넨하고 스웨인합니다 궁극기가 음 한번 눌러주면은 충전 안돼도 바로 쓰면 되죠 사람 많을 때 그쵸? 아 스웨이를 공부했어요? 충전이 돼야지만 쏠 수 있다고 데미지가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까 옛날에 계속 안썼거든 충전 오랫동안 유지해서 터트리면 더 센 줄 알고 충전 오랫동안 유지해서 bots 충전 오랫동안 유지hin 충전 오랫동안 감성 충전 오란 행동 정력 스웨이는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장풍을 쏴요 맞추고 돌아올 때 딱 맞추잖아요 그럼 땡길 수가 있어요 스크랩 살짝 그랩 살짝 땡겨주는 계속 스킬을 맞추면 맞추고 체력이 늘어나요 얘가 마지막에 궁극기 변신이 있어요 변신해요 얘가 뭐로 변신해요? 거대 까마귀로 까마귀 아저씨 되게 재밌는 캐릭터네 그러면 되게 스타일리시야죠 그리고 얘가 나홀로집에 투 보셨죠 투요? 투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뉴욕과잖아요 기억이 잘 안나서 뉴욕과잖아요 거기 비둘기 아줌마 있죠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나요 오늘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비둘기 아줌마 주변에 비둘기 엄청 많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처럼 까마귀 엄청나요 비둘기 아저씨 뭐 얘는 주변에 지형에 까마귀가 갑자기 막 날아서 앉아요 자기 위치를 들켜요 그런 세세한 그런 안 좋은게 있죠 눈 다시 찍으라고? 왜? 눈을 왜 다시 찍어 공석 아니에요? 그래? 근데 공석 찍으래 아 이걸 찍었구나 죄송 나는 금지? 금지는 아까 뭐였죠? 셰트죠 셰트 그래 이길 수 없는 싸움은 네 근데 왜 다시 하는거 아까 터졌나요? 나갔어 누가 아 나갔어요? 나가면 점수 깎겠는데 나간거야 왜냐 같은팀은 그정도로 실었다 하나는 주문력인가? 하나는 주문력이야? 여러분? 하나는? 하나는 주문력이야? 하나는 주문력이야? 하나는? 요네 요네 음 요네 그치 요네 요네 라서 오버넌은 방어로 제드라서 요네일거 같애 문도도 있고 EL가 안되죠 잘 네 그것도 강한 캐릭터도 나오네요 거기 OPG지 네 그거로 나가면 요네 요네 승률이 어... 지오네 지오네 전해를 한 번 스캐가 없네 왜 이리 있어? 지오네 아 여기 있네? 어 불리하네? 지오네라고? 어 갈리오 근데 원딜 갈리오 아니 서폿 갈리오일 수 있어 맞네 서폿 갈리오네 문도가 탑이겠네 오케이 나쁘지 않고 방어 들었어 방어 요것도 방어 할까? 좀 수비적으로? 잘 모르니까 수비적으로 하자 잘 모르면 서폿 몬도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정복자가 더 좋아요? 서폿 몬도일 수도 있어 아 내가 이거 처음 해봐 아니 미드는 내가 잘 모르는데 지오령이 한 번 보고싶다고 해가지고 라인전을 오롯이 혼자 쓰는 캐릭터도 한 번 보고싶다 지금 여기 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지금 여기 점하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도란시자 깔끔하죠 끌어댕기는거 끌어댕기는거 뭔지 아나? 처음에 끌어댕기는거 뭔지 아나요? 지금 저 큰 화면에 뭐 두개 찍은건 뭐에요? 아 이거 단축키요 보고찍을라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누르고 쇼컷을 뺐어요 가자 뭐야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상황만 잘 파악하면 승리가 따라온다 승리가 따라온다 무슨일이로 한거죠? 아까 얘가 스킬을 썼어요 하나를 스킬을 썼어요 갔다오죠 올 때 맞추면 땡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마나가 계속 차고 있죠 굉장히 이 한쪽이 뭐 빛나죠 전쟁으로 팔을 잃었는데 악마와 계약해가지고 받은거에요 이런것정도 알면 좋죠 이는 처음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때려주고 더욱더 마우스를 좀 더 빠르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좀 늦는거 같은데 마우스는 아냐아냐 굉장히 필요한거만 딱 하고있어 그래요? 뭔가 약간 그 움직이는거 좀 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조금 감도가 맞는 건가 나쁘지 않아요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해 보였어요 옆에서 보니까 아 지금 여기 좀 멀어서 나를 없애려고 노력할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운멸기 아파 쟤는 마나가 없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쟤는 마나가 마나를 안 쓰는 애야 안 쓰는 애야? 오버워치 캐릭터처럼 아 세네 피이스 되게 잘 먹네 피이스 지금 집에 가는 거를 못 가게 한 거죠? 네 네 그냥 스트레트 시작해 리신 이쪽으로 이어도 잡아 어어 어어 먹었다 같이 먹어 안 먹네 가자 흠흠 아 지금 본인이 유도해서 우리 편에 오는 걸 보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여신의 눈물을 가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프니까 아프니까 딱딱 딱 아 신발 하나 가지고 불력도 하나 가져갈까? 불력도 하나 가져갈까? 불력도 하나 가져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미쥬 세팅인데 멀리서 한번 해주고 약간 긴장했어요 목맨거 아니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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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합류해 주는데 쟤 죽어도 합류 안 해주네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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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nzen 6렙이네 6렙 조심해야 되요 공급기가 생기죠 그쵸 근데 제가 아까 한 번 죽었는데 더 레버를 더 빠르네요 뭐 그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어 저거 열 받기하네 땡겨가는 거 공 생겼어? 쟤 왜 그 맞았는데 돌아가지? 뭐하세요? 까마구 까마구 아 이거 자꾸 맞춰 와 저건 약간 제가 무리한건가요? 아니 제가 설계를 잘했죠 계속 스킬을 맞아주면서 족바 변기를 좀 했죠 릴리아 이번엔 또 이기고 있는건가요? 무난하게 뭐 무난하게 리안들이 가면 되나? 모르겠네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흑 난 그 암흑을 통해 본다 이게 피를 저만큼 더 안치우고 가는거 가면서 차기 때문에 저만큼 남겨놓고 먼저 가는거죠? 여유 아 여유에요? 예 그니까 뭐 그냥 가는거죠 뭐 이정도 뭐 페널티 헐렁하게 하는거죠 헐렁하게 나님 아까 터트리면서 되게 자유자재로 많이 피했죠 아까 보셨죠 하는척하면서 손목가지고 CS가 쪼금 차이는데 그래서 협정이 후반룬이라서 아주 좋아요 어 갑자기 지금 와서 싸워주네 궁쿨 돌렸구요 족밥 연기 리신이 와있거든요 아래에 보이죠 네네 가라고 와이트 박은거 같아요 모르겠지만 아 아 ㄷㄷ 와드가 힘든거같아 와드 형식이네 라니? 라니 터뜨렸죠? 오케이 호흡 좋았죠? 약간 저 캐릭터 룬하라 같은 캐릭터인가봐요 아 이런네 맞아요 뺏긴거야 어 이거 죽었나요? 사나요? 오 사왔네 멋있죠? 스타일리시 하죠? 점을 처치했습니다 그럼 전멸로 들어가면 되고 지고 이렇게 검색해서 깔끔하게 음 음 요것도 하냐? 전면은 6분? 6분인가요? 아니요 이거 이게 이게 순간이다 순간이다 쟤는 왜이렇게 들이대? 깝치는거야 맞을라고 이렇게 맞았죠? 나 갈필요없죠 나 갈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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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딜이 쎄구나 제가 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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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풍풍풍 돌 때 피하고 이런 느낌 제국 가지고 지금 혼자서 캐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게임이 아마 혼자 캐리 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다 같이 하는거죠 다 같이 하는거죠 뒤로 못 가게 한번 해주고 보여줬죠 이거? 위에서 한번 맞추고 지금 체력이 26 312가 올라갔어 쎄거? 뭐야 쟤? 들어가 들어가 지원 갈게 쎄거 아싸 이거 한 명 또 먹고 왜 솔킬 했는데 왜 묻지? 사람들이 못해서 하나 먹어가지고 까마귀 까마귀 친구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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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다 먹고 내려가 주면서 내려가 주면서 내려가 주면서 릴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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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딜 세던데 릴리안 따라가 주는거에요 따라가 주는거에요 알죠? 전을 빼주고 없다 없다 알려주고 없다 알려주고 와드 하나 박아주는거에요 여기다 시원하게 이거 뒤로 한번 가주는거에요 시원하게 어 liters è gel 며칠 며칠 왜 거 맞아주고 피해주고 때려주고 여기 피해주고 스킬 피해주고 가주고 그리고 한보 가주고 떨어뜨려주고 이런 느낌 요런 느낌 가주는 거에요 먹어주고 가주고 해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즐거웠다가 말았다가 해주고 스킬 써주고 잡아주고 살려주고 방어해주고 리실 잘하네 느낌있네 해주고 욕먹으라고 뭐 박안 어 이거 지금 너무 크게 이런거 아닌가요? 19대9면? 개패는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개패기 싫은데 한 번 해주고 지원 한 번 해주고 어 내가 죽였네 어 어 이건 죽나요? 와 나 개쎄다 지금 어 그런 랩이 어 그런 랩이 한타 너무 잘했어 내가 너무 위리 위리한 조건에 싸웠어 오케이 어 이겼다고 보면 돼 어 그리고 핑 찍어줘 위험하다 왜냐면 애들이 다 복귀할 시간이 됐잖아요 그쵸? 요런거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거에요 말 안해도 그리고 연우는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패키적인 어떤 그런 미드가 좀 재밌긴 하네 응 미드가 재밌죠 확실히 아렉구 라렉구 오오오오오 좋은데? 좋은데? 아 위에서 눈깔 눈깔 한번 쏴줬고 눈깔 쏴줬어요 갑자기 밀리는거 아닌가요? 궁극기 썼어야 됐나 아 그거 순간이로 저 왜 아 와아 미쳤다 아이씨 나 혼자 싸웠네 아 큐를 못쌌구나 내가 아 아 호방하지 못했네 근데 제가 이게 서포터로만 해도 되게 센데 쓰읍 대천사가나요? 혹한의 성격할까? 조냐가? 이거는 왜 이건 왜 안가야? 나 이거 가고싶은데? 대천 살려 날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게 분명해지지 내가 끝에 갈게 지원 너무 잘했다 느려진거 봤죠 아까 저들은 이 세상에 냉혹한 것 지금 못보고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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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게 한번 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어 난 멍 원거리에서 이런 느낌인거지 가주는거지 해주는거지 정글은 계속 정글만 대보면서 정하는거에요? 잠잠이네 피해주고 피해주고 잠잠이네 피해주고 피해주고 뭐야 뭐야 이거 이쪽이 이래 나 E 땡긴걸 자꾸 궁을 쓰네 뭐 궁극기 짧아서 못댔습니다 뭐였어? 뭐였어? 응? 피해주고 깔아주고 싸우면 안돼 내가 궁극기가 없네 궁극기 썼으면 싸웠으면 된대 내가 궁실금으로 해가지고 우리팀에 세명 죽은거고 상대방 하나 죽은건가요? 네 누가 던졌어요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전멸까지 뵀죠 갈리요? 어 저 다점네 아 초식이 아까 돈이 안됐어 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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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흠흠 이러면 후반에 쟤네 4명 죽었으니까 거의 끝난건가요? 아니면 아직 멀었나요? 아직 타워가 많이 안부서졌잖아요 근데 31대 17이면 거의 랩차이도 있고 그래서 타워가 많이 안부서져서 바로 가져야되죠 제가 이제 제가 이게 이거를 순간이동을 많이 안써봐가지고 좀 미숙하긴 합니다 끝에 가주면서 끝에 가주면서 라 이걸로 합류할거에요 강력.. 순간이동으로 강력순간이동으로 강력순간이동으로 강력순간이동 강력순간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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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죽었지? 근데 막고.. 아.. 살 수는 없었나요? 순간 포커싱 이렇게 봤어요 얘네가 브론즈라서 저를 못 볼 줄 알았어요 미니맥을 안 보거든요 얘네는 좀 아쉬워.. 아쉬웠죠? 방금판.. 그게 무리하지? 무리하지 말지? 무리하지 말지? 고마워.. 이..뭐? 이게 무리를.. ㄷㄷ 아 느낌있어 느낌있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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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는게 나을것 같은데 ㅎ ㅎ 저건 와드인데 저거 산건가요? ㅎ 저거 산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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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팅보고 웃었어요 여러분 채팅보고 ㅎ 잘하죠 저 ㅎ 보고 배울만한 플레이가 좀 있죠 ㅎ ㅎ ㅎ ㅎ ㅎ ㅎ México 狄 거든요 ㄷ ㄹ ㅇ 납동 ㄷ 작 데뷔 이쪽으로 가자 가자 저 랩 차이도 좀 나고 많이 밀어놔서 왜 됐냐면 이건 12가 좋아 죽여도 그만이지만 저 초시계 있으면서 초시계가 뭐에요? 초시계 나대는거죠 이렇게? 초시계가 순간적으로 멈추는거였어요 저 풍경은 다가서 초시계에 하긴 하긴 네 화이트 정리로 출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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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여정은 여기까지여 음... 멍청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 정장의 집을 짓자여 난 이거 안끝나지? 뭐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이긴거 아닌가? 아니 이게 타워를 부셔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 강이기는 것만으로 부족한걸 아니 심술난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좀 저 아니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기니까 아 또 이기면 또 많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막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냐 아 또 저처럼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거 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좀 그래서 내심 좀 졌으면 좋겠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랑 비비네 나랑 비비네 끝났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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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가 나를 나한테 비비 왜 나한테 비비지 저게 업재들을 파악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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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가자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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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야 요거 가자 모랄로 악마의 포함 보통 치감 어떻게 하지? 아무도 안갔죠? 치감 치감이 뭐예요? 치감 치.. 치유를 번취 아 왜 안가아 얘네들은 진짜 보겠네 마지막으로 가.. ㄷㄷ 아 이제 가네요 아 안되겠는데 아 이거 방금 세이브 한거죠? 올리판 살려준거죠? 저요? 네 아니 별생각 있었어요 나까지 멍청해지네 아 앞에 있냐고 다가가 다가가네 거의 풀테였는데 이제? 귀족으로 태어나서 제가 이거 엄청 많이 111? 1332 올라갔어요 미쳤어 저기 뭐죠? 110이 올라가는데? 체력이 엄청 비벼가지고 끝내, 끝내, 끝내 어디가 오우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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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엄청 세죠? 포텐셜 알겠죠? 아깔리가 좀 잘하네? 지금 체력이 4824 말이 안되죠 사실 이게 포텐셜이죠 이게 포텐셜입니다 이제 저처럼 되고 싶어요? 승리 예? 아 말씀을 하세요 저처럼 되고 싶으면 왜 수줍게 이러는거야 수줍게 수줍으시지 마시고 이게 솔직하게 접근해야 혹시나 학문적 성취 게임적 성취 뭐 이런게 있는거에요 나는 미드 많이 와주면 레이신한테 한표 주고 싶다 이거에요 하지만 아카리가 또 잘했기 때문에 한표 주고 싶다 이거에요 폭발적이다 이거에요 이거 보면은 사실 상세 정보로 보면 그라프가 비슷하죠 사실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저는 받은 피해량이 이래버린다 받으면서 때리는 것도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처럼 되고 싶다는거에요? 솔직하게 인정하는거에서부터 시작한다 받은 피해량 월등하죠 사실상 문도만큼 피해를 흡수했다는거야 지금 탱커인데 딜이 이만큼 나왔다는거야 요거는 뭐 나쁘지 않았다 자 요렇게 요런 느낌이라는거고 좀 아시겠어요 개인 라인하고는 약간 다르죠 호쾌하죠 사실 딜이 쭉쭉 나오니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아 미드가 재밌네요 재밌죠? 네 미드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나중에 멍해가지고 나중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저처럼 되고 싶어도 주무시고 나서 되세요 그럼요 잠을 일단 사람이 많이 주면 지금은 곤란해요 이게 사실은 되게 만족하세요 지금 본인이 게임에 아뇨 아 그래요? 사실 뭐 10점 만점에 1점 아 이겼는데? 이겼지만 왜 나머지 9점을 왜 안 주죠? 왜 안 주냐면은 내용적으로 제 실력이 10% 밖에 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점 아 1점 10점 만점 1점 스웨인 같은 거는 이게 사실 아까 그 스웨인 같은 경우는 아까 악마 까마귀를 보냈을 때 주변에 계속 딜을 넣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난입이라는 특성을 찍음으로써 스킬과 평타를 세 번 맞추면은 빨라져요 제가 일시적으로 빨리 맞춰 비벼 주면서 궁극기 퍼트려 주면서 계속 딜 흡수 어그로 흡수 문도가 저랑 싸웠던 것처럼 싸움 해주면서 우리 편 아군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도랑 다른 것보다 딜도 계속적으로 가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글로벌 준 글로벌 스킬로 아군 위험에 처지했을 때 원거리에서 리모컨으로 그래서 슬로우 걸어가지고 지켜준 거 보셨죠? 그런 것들 맵을 크게 크게 쓰라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어때요? 경기장은 크게 크게 쓰라는 거죠 네? 빈 공간 계속 지속적으로 침투하라는 거예요 계속 빈 공간 찾고 빈 공간 찾고 그러니까 맵을 크게 쓰는 애랑 작게 쓰는 애랑은 이게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갔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금 뭐 보면은 여기서 기열이 형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꼭 어 깔로 바꿔서 체력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 그랬는데 지금부터 날을 세셔가지고 깔? 하하하하 아니 우리 되게 한마디로 되게 한글자로 그냥 우리 사이에서 무조건 웃길 수 있는 유일한 말인 것 같아 깔? 아니 뭐 괜찮으시면 깔 거야 지금 지금은 안되고 저는 그리고 날이 세서 날이 세서 축구 갔다 와서 뭐 같이 뭐 정수랑 같이 깔면 깔죠 아 언제든지 정수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 아 이게 뭐 대회 있지 않아요? 연습이에요 연습 대회 연습 좋은 건 한번 깔죠 깔죠 한번 네 꼭 그걸로 깔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그때 했던 얘기는 어 이게 재밌는데 그 게임이 더 재밌는 거 있으니까 롤로 한번 같이 해보는 거 왜냐면 롤을 같이 하면 좋은 게 그 저 뭐 나머지 해가지고 형 해가지고 하면은 형이 그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졌을 때 민폐 민폐 부분에서 면역이죠 아는 사람들끼리 그쵸 같이 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아 네네 네 어 오늘 저처럼 되고 싶은 기열이 형하고 같이 방송하고 아니 저는 근데 그 롤 설명 잘 배웠어요 왜냐면 맨날맨날 미루고 진짜 한 5년동안 미뤘는데 이참에 잘 배웠고 기분이 좋아보여서 참 좋아요 그쵸? 네 저 똑같은데 그쵸? 아니아니 기분이 좀 좋아보이고 그리고 초중반까지 약간 긴장한 듯한 이 책상 떨림이 있었는데 아 이게 이게 밀고 밀고 후반에는 없더라고 이기니까 그때는 왜냐면 아군이 일부러 막 잘리는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메카닉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어? 디테일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의 멘탈적인 부분을 잡는게 우선이겠다 왜냐? 피지컬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가 킬수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서로 계속 잘려가면서 갈리는 멘탈을 바로잡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는 메카닉적인 요소를 확 줄이면서 천천히 멘탈 컨트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뭘 해야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거야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뭘 해야되지? 방금 연병 떠내라는 채팅이 있는데 봤는데 못 본척 했죠? 음 없던거 같은데 지어내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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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갈게요 안녕 아 그냥 바로가요? 뭐 한판 더 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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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더 보여드려? 아냐 아냐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자 그러면 뭐 인사하고 아 네 어 저는 이제 MT때 뵙겠습니다 MT때 MT가 안될수도 있어요 지금 모의기가 다시 모의기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못할 수 있어요? 13일날 뭐 결정된다는 얘기가 아 그래? 네 코로나가 다시 또 약간 기승이어가지고 재확산이 돼서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게 13일날에 발표가 된대요? 제가 알기론 제가 알기론 그래서 오 요거 요거는 만약에 안되면 응 그래도 뭐 랜선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아니면 좀 아쉬운 느낌이니까 그때 좀 합방을 하죠 5대5 롤 대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그죠? 12명이니까 한 명 감독하고 롤 대결로 그냥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지금 11일이니까 그쵸? 20 며칠까지는 좀 덩어머스도 한번 해봤는데 아 그런거 하면 갑보기 때문에 좀 열받아가지고 어? 왜? 아니 무조건 나래 아 근데 나야 또 근데 형이에요 맞아 나야 근데 무조건 나래 형이 아닐 때는 또 안 골라 형이 아닐 때는 안 골라 무조건 나래 나래 왜 나야? 아니 형이래 어색해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근데 말투나 이런게 티나 말을 안했는데 말을 안하는게 또 티가 나니까 평상시에는 말하니까 너무 못해요 근데 애지간히 못해야되는데 애지간히 못해야되는데 애지간히 못해야되는데 그냥 뭐 눈치 안보고 못해버리니까 그냥 그냥 슬슬 눈치 봐서 좀 적당히 하겠다가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알지 난지? 티가 나요 말을 안해요 대면은 자기도 개못함 뭐 벗겨진다 뭐 하지만 사람은 착하니까 사람은 착하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도와주시고 해서 아니 뭐 도와주다 날까지 세시고 오셔가지고 안녕 안녕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세요 아 이거 오늘 이거는 해야겠다 이거 요즘은 이제 끝나고 아까는 급해가지고 안했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오늘 구독과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 아 이게 여기 있나요? 기능이 있어요 아 투입이 해 좀 잘 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즈 아 이쁘구나 아 진짜 1점이야? 이거 어디서 나가? 네 솔직히 잘했죠? 잘 됐죠? 좀 신나지 않아요? 재밌죠? 즐겁고 2판 이겼으니까 뭐 승렬 100%니까 내용적인 부분.. 결과는 나쁘지 않은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1점 자 그럼 저는 과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